안녕하세요. 첼기존날입니다. 오늘은 어른을 위한 대학보, 좋은 습관, 이소부아 등 베스트 모음 5편을 준비했습니다. 1편, 같은 말도 기분 좋게 하는 어른의 대학보, 2편, 어른을 위한 지혜와 처세의 보고집, 어른을 위한 이소우아, 3편, 어제보다 확실하게 더 나은 내가 되는 법,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습관, 4편, 품이 있는 어른이 되는 방법, 어른이라는 진지한 농담 5편, 어른이 갖추어야 할 성장의 조건 10가지 원치,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오늘도 책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같은 말도 기분 좋게 하는 소통의 기술, 어른의 대학보, 지은이는 임정민, 발행은 서사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우나 시래나 가족, 친구, 직장 등 사회에 둘러싸여 있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만 합니다. 말로써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은 도처에 깔려 있고, 반대로 내 말에 상처받는 사람도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 책은 스피치 소통 전문가로 활동 중인 임정민 저자가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말 습관을 다듬고 변화시킨다면 더 나은 말로 열린 소통을 하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어른이라면 나와 상대방을 위한 대화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어른의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불필요한 갈등도 끊어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던 대화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나로 인해 관계가 틀어진 적이 있다면 내가 왜 감정적인지 어떻게 내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뱉은 말은 모두 나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른의 대화는 내가 듣고 싶은 우리 모두를 존중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기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는 사람이 있다.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일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하거나 감정적으로 쏟아내지 않고 상대와의 소통에 중심을 둔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어떻게 말을 하는지 연구한 결과들에서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첫 번째, 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인정해주는 말을 한다. 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서로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때 그가 틀렸다거나 그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나의 관점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덴마크의 심리상담과 일자 샌드는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의 관점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호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관점에서는 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가령 그때 넌 너무 화가 났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나는 내가 화가 났다고 느꼈어 라든지 넌 항상 머리가 아프다고 한 애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너는 항상 머리가 아픈 것 같아 라고 말해보자. 두 번째는 감정을 헤아려주는 말을 한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고 읽어준다. 나의 감정과 생각을 섞지 않고 오롯이 상대의 감정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AI 인공지능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다움, 그 중에서도 공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2003년 최고 시청률 24%를 기록한 MBC 인기 드라마 다모에서 주인공 윤이 최옥에게 하는 말이다. 인간의 공감 능력을 잘 보여준 대사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같이 아파한다. 슬픔에 빠진 사람을 보면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우리에 내는 타인의 행동을 보면 마치 자신이 겪은 것처럼 느끼는 거울 누런히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신경심리학자 콜은 타인의 표정을 따라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거울 누런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상대의 행동과 표정을 관찰하면 거울 누런에서 그대로 흉내를 내고 그 신호가 섬과 편형계로 전해져 타인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참 속상할 일도 많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상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 많이 힘들지. 속상했구나. 얼마나 답답했을까. 정말 뿌듯하겠다. 이렇게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주는 사람에게는 더 마음이 열리고 소통이 잘 될 수밖에 없다. 공감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자 인간이 타인과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임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한다. 같은 상황이지만 좋은 측면, 장점,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고 그것을 긍정적 언어로 표현한다. 긍정적 언어는 상대의 감정과 태도를 좋은 방향으로 강화시킨다. 예전에 MBC 방송 중 마이 리틀 텔레비전 일명 마이테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연예인 게스트가 나와 온라인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과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을 하는 콘셉트였다. 그 프로그램에 헤어디자이너 차홍이 출연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손쉽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을 알려주면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시청자들은 차홍 디자이너가 말을 참 예쁘게 한다는 피드백을 보냈다.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을 어쩌 그렇게 잘하는지 당시에 그 프로그램을 즐겨보던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그녀의 말이 큰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여느 때처럼 헤어방송을 하던 중 방송 스태프를 모델로 출연시킨 적이 있었다. 남자 직원은 자신의 인상이 무서워 보여 사람들이 말을 잘 안 건다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또 한 명의 남자 출연자도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산적이라고 한다며 속상함을 내비쳤다. 만약 당신이라면 두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 주겠는가. 강의 때 이 사례를 들며 청중들에게 질문을 하면 이런 답변이 나온다.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그렇다면 차홍은 뭐라고 말했을까.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가 보다.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이게 뭐지 진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감탄이 흘러나왔다. 인상이 무서운 건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다. 미용이나 수술을 통해 인상을 부드럽게 바꿀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본연의 모습이다. 앞서 밝혔던 청중의 대답들은 대부분 글을 바꾸려는 말들이었다. 그러나 차홍의 말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산적이란 말을 들어서 속상해하는 남자에게는 이런 대답들이 나왔다. 수염을 깎아보시는 건 어때요? 다이어트를 좀 하세요. 그럼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말들도 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조언을 해서 바꾸려고 하는 말들이다. 이번에도 차홍의 대답은 어땠을까. 얼마나 멋있어요. 카리스마 있고. 차홍은 뛰어난 실력을 가진 헤어디자이너로 그 누구보다 이 두 사람을 멋지게 변신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얼굴형에는 이런 헤어스타일이 어울리지 않아요. 이목구비에 맞게 이렇게 바꾸면 더 멋있어질 거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충분히 조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자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가 듣기 좋게 긍정적으로 말해 주었다. 긍정적인 말을 잘하는 또 다른 사람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에너지 코치로 불리는 곽동근 소장이 있다. 긍정 플러스 긍정으로 질문하는 기술은 그가 강의 때 자주 사용하는 기술 중 하나이다. 보통은 여러분 많이 웃고 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는 여러분 많이 웃고 살면 좋을까요? 아주 좋을까요? 행복한 사람들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라고 긍정에 긍정을 더해서 질문한다. 평범한 인사가 아닌 수식어를 넣은 인사로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한다. 가족에게 전화가 오면 그냥 여보세요 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아버지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신 어머니 안 나가서 그렇지 나갔다 하면 슈퍼모델 사랑하는 여동생아 먹었다 하면 밥 한 그릇 뚝딱인 우리 딸 이렇게 말이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힘을 북돋아 준다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나 지인들에게도 다양한 긍정의 수식어를 준비해서 만났을 때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색다른 인사를 건네보자 이처럼 같은 말도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일이며 양육적인 부모로 상대를 관대하고 온화하게 대할 때 가능하다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좋은 칭찬을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두 달을 살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말도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은 결코 상대에게 아참을 떨거나 가식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인정하는 말과 감정을 헤아리는 말 긍정적인 말로 상대와 마음을 나누는 일이며 나아가 내가 속한 조직과 세상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다 진정성 있게 사과하기 2014년 12월 일명 땅콩해양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다 당시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뉴욕발 비행기 1등석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다 준 승무원의 객실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렸다 급기야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학위시키면서 항공기를 다시 탑승구로 되돌리는 일에 대한 항공법 저촉 여부 등으로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2018년에는 조연민 현 현진그룹 부사장이 광고 대응업체와의 회의 자리에서 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린 물컵 사건으로 또다시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 결국 부친 고 조양호 회장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사과의 주체, 내용, 태도를 볼 때 진정성이 없는 사과문이라 비난을 받았고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다 우리가 특히 말조심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이런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이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하게 된다 길을 가다가 무심코 상대의 발을 밟거나 어깨를 치는 일상의 작은 실수부터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중대 잘못까지 실수를 하면 평소보다 말 한마디를 조심히 하고 신중히 해야 한다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후폭풍이 일어난다 아론 나자르는 귀해져서 사과 솔루션에서 사과의 과정을 4단계로 제시한다 1단계는 인정이다 제가 어떤 잘못을 했건 이라고 애매한 인정을 하거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수동적인 표현을 하거나 만일 실수가 있었다면 이라고 조건부 설정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게 사과할 일은 아니지만 피해를 줬다니 유감입니다 처럼 잘못을 축소하거나 교만한 태도를 보여서도 안 된다 정직하고 공개적인 태도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2단계는 후회이다 다시는 대표리하지 않겠다는 뉘우침과 그에 걸맞는 각오 자기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의 표현 피해자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3단계는 해명이다 잘못이 벌어진 배경과 이유를 상대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단 1단계 인정과 2단계 후회의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상대가 해명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이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열팍한 변명이나 자기 합리안은 도리어 악영향을 준다 변명은 해명이 아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4단계는 배상이다 물저 정신적 피해를 갚아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 상대의 요구에 맞추어 신중하고 확실하게 배상해야 한다 앞서 4단계 사과의 과정을 보았듯이 사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들고 복잡하다 할 수만 있다면 회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진실한 사과는 우리를 춤추게 한다라는 책에는 회피 대신 정면 승부로 진심어린 사과를 건넨 닝컨의 일화가 나온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하던 당시 어느 날 수도 방해 경비를 담당하던 스콧 대령이 닝컨 대통령을 직접 찾아왔다 스콧 대령의 아내가 아픈 남편을 간호하러 워싱턴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직후였다 대령은 슬퍼하는 아이들을 위로하고 아내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연대장에게 휴가를 신청했지만 전쟁 상황이 급박했던 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콧 대령은 이에 굽히지 않고 군대의 위계 질서를 어기며 국방장관에게 직접 휴가를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하고 급기야 닝컨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게 된 것이다 스콧 대령은 닝컨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지만 닝컨 대통령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불같이 화를 냈다 스콧 대령은 크게 좌절하여 자신의 막사로 돌아갔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닝컨은 스콧의 막사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스콧 대령 어제 이른 정말 할 말이 없네 밤새 후회하면서 뒤척이다가 용서를 청하러 왔네 내가 어제 심신이 너무 지쳐 있었어 그렇다고 해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아내를 잃어 시리에 빠진 사람을 그렇게 험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네 링컨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러고 나서 스콧 대령이 아내의 장례식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대령을 자신의 마차에 태워 진이 부득까지 배웅해 주었다 링컨은 가장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크게 후회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그렇게 행동했음을 해명하고 마지막으로 대령을 마차에 태워 부득까지 배웅하고 장례식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놀랍게도 링컨은 아론 나자르 교수가 말한 4단계 사과를 그대로 지켰다 최근에 내가 만난 사업가 한 분은 사업상 일처리에 문제가 발생해 거래처 담당자에게 실수를 한 일로 몹시 괴로워했다 자신의 실수로 거래처 담당자의 입장이 곤란해진 상황이었는데 담당자가 자신을 몰아세우자 갑자기 짜증이 났다는 것이었다 전적으로 자신의 실수였기에 곧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면 될 일이었는데 그 순간 자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바람에 두 사람 모두 좋지 않은 기분으로 상황이 끝나버렸다고 한다 뒤늦게 자책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일어난다 사과의 1단계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이렇게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자아 상태는 상대를 탓하는 통제적인 부모가 될 때도 있고 마지못해 사과는 순응적인 아이거나 발끈하며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자유로운 아이일 때도 있다 그러나 사과는 이성적인 어른이 되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행동해야 한다 링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잘못이나 실수를 했다면 팀장이 팀원에게 사과할 수도 있고 고객이 종업원에게 사과할 수도 있으며 부모가 아이에게 사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과는 갈등과 위기를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용기 있는 행동이자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기분 나쁘지 않게 부탁하기 택배기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택근무 중입니다 혹시 도착하셔서 물건을 전달해 주실 때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지 않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건은 문 앞에 놓고 가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동료 강사의 SNS에서 이런 글을 보았다 전국을 누비며 수십 명 수백 명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하던 동료들이 이제는 집에서 비대면 화상 강의를 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직장인들도 근무 환경의 변화로 화상회의를 하고 등교가 중단된 아이들은 집에서 화상 수업을 듣는다 예전 같으면 가족들이 각자 회사와 학교에 가고 낮 시간대에는 집이 조용했는데 이제는 온 가족이 한 집에 머무른다 외출이나 외식 대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자연스레 배달 서비스도 자주 이용하게 된다 집에서 화상 강의를 진행하는 K씨 저녁 시간에 강의가 잡히는 바람에 가족들을 챙겨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다 K씨는 남편에게 애들을 챙겨서 저녁을 차려먹으라고 부탁한다 여보 나 오늘 저녁에 화상 강의하는 거 알지 당신이 애들 밥 좀 챙겨줘 만약 당신이 남편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아내가 이 상황에 대해 스스로 짜증을 내거나 언짢은 말투로 말을 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몸이 건조하고 사무적인 태도에 어떠한 애정이나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는다 저녁에 화상 강의를 한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애들 밥 챙겨주라는 요청만 건넸기 때문이다 이것도 상대에게는 지시와 통보로 느껴질 수 있다 혹은 엄마 안에서 화상으로 강의할 거니까 이 방에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혼나라고 아이에게 공포심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부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기꺼이 응했을 때 성사된다 그러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상대가 기꺼이 응해줄 수 있도록 말해야 한다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 상대가 기꺼이 응해줄 수 있도록 말하지 않으면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한다 따라서 부탁이 잘 전달될 수 있게 소통 방식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은 상대에게 잘 말하는데 상대가 기꺼이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도록 말하는 방법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래 놓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와 소통이 안 된다고 결론 지어버린다 만약 상사와 직원,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서처럼 상대의 부탁에 응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피해나 처벌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된다면 이것은 위계나 위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상대가 응한 것으로 이때의 부탁은 강요가 된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강요였는지 부탁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K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자 만약 남편이 K씨가 사실과 요청만을 말하는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거나 화를 낸다면 K씨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당신은 혼자서 밥도 못 차려 먹어 애는 뭐 나 혼자 낳았어? 내가 다 챙겨야 돼?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당신은 어쩜 그렇게 한 번도 안 도와주더라 나의 입장과 상황을 상대가 이해해줘야 한다는 당의성을 강요하며 상대를 탓하고 훈계하는 통계적인 부모가 되어 명령조로 거친 말을 쏟아낸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해주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안 생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상대가 기꺼이 응해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일단 상대가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 상태인지 살펴야 한다 사람은 마음이 편안할 때 평소보다 조금 더 너그러워진다 그리고 양육적인 부모가 되어 나를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마음 상태라면 내가 유연하게 소통을 해야 한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는 말이 있듯이 때로는 자유로운 아이처럼 어리강을 피우거나 살짝 투정을 부리는 것도 좋다 여보 어쩌지 미안해 나도 같이 밥 먹고 싶은데 아쉽다 속상하네 진짜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하필이면 이때 강의가 생기고 말이야 강의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강사님 저는 애교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 징징거리거나 때를 쓴다든지 과하게 애교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나를 조금 안쓰럽게 연민을 느낄 정도면 된다 그러면 상대는 알겠어 뭐 어때 괜찮아 내가 알아서 애들하고 차려먹을게 밥은 먹고 하는 거야 라며 양육적인 부모로 받아줄 수 있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감정을 잘 다루고 표현해야 한다 부탁할 때도 상대가 처음부터 단박에 거절하거나 벌어 화를 내며 기분 나쁘게 나오는 사람은 없다 소통은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며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부를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가 아니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내가 먼저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여보 미안한데 내가 온라인 강의가 저녁 8시까지 있어서 같이 저녁 못 먹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신도 피곤할 텐데 오늘은 당신이 저녁 차려서 애들하고 같이 먹어요 반찬은 냉장고에 다 있어 내가 차려주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니 속상하네 내일은 당신이 먹고 싶은 걸로 내가 요리해줄게 양육적인 부모로 남편의 입장과 감정을 어루만져주며 당신에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이성적인 어른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편도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을 기꺼이 해주게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에게 강요하고 상대의 행동을 바꾸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결국 상대를 비난해 버리고 만다 서로 감정이 상하고 관계만 악화될 뿐이다 부탁은 강요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상대가 기꺼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유연한 소통이 우리 관계도 유연하게 만든다 일상, 직장에서 자주 소통하기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온라인 특강 때 준비한 강의를 마치고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 최근에 말을 잘하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이런저런 특강을 들으며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상에서 소통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건 아주 긍정적인 시도이다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뜻의 수적 석천이라는 말이 있다 물이 돌을 뚫을 수 있는 이유는 물의 힘이 아니라 돌을 두드린 횟수 때문이다 미미할지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매 순간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소통을 하며 살아가기에 일상에서 수시로 매일매일 노력한다면 작은 시도들이 모여 결국 인간관계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소통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말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상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이다 그러려면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별한 날 거창하게 이벤트를 하고 비싼 선물을 주는 것은 일회성에 불과하다 그 순간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지속성이 떨어지고 많은 에너지 소모와 비용 부담이 있다 그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서로 즐길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 혹은 잠깐 기분전환할 수 있는 휴일에 가족과 지인들을 만나지 못하면 무척 아쉬운 마음이 든다 그건 사람이라면 대면 만남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창하고 대단한 걸 준비해 만나는 게 아니더라도 서로 잠깐 얼굴을 보거나 차 한잔하는 것이 좋다 공원 산채, 달리기, 미술이나 영화 관람, 맛집 탐방, 게임, 쇼핑 등 무엇이든 괜찮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물리적 행위를 같이 하면서 느끼는 감정까지도 서로 좋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상대와 내가 모두 자유로운 아이로 시간을 보낸다면 격이 없이 장난을 치며 긍정적인 교류를 하기 때문에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발신자가 솔직히 캐릭터로 나온다면 눈높이를 맞춰 솔직히 캐릭터로 받아주자 그러면 상대방은 헤어지는 걸 아쉬워할 만큼 당신과의 만남을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경험은 물리적 행위에 느끼는 감정까지 동반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분명 나는 좋은 경험을 함께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본인의 착각일 수 있다 상대는 어쩔 수 없이 또는 마지못해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같은 물리적 행위를 하지만 각자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면 그 경험은 서로에게 다르게 기억된다 그러니 서로가 즐거울 수 있는 경험을 찾아서 함께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할 때는 화상으로 서로 얼굴을 보며 만나는 것도 새로운 형태의 만남이라 할 수 있다 나 역시 지인들과 한 해의 마지막을 낸선 송년회로 마무리했다 비록 화상이지만 각자 맥주와 안주를 준비해서 한바탕 송년회 분위기를 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인의 반려견이 갑자기 화면 속으로 들어와 서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과거에 있었던 즐거운 추억들을 소환해 이야기꽃을 피우니 솔직히 캐릭터로 소통이 이루어졌다 나는 지금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만나지 못하는 친구 잠시 해외에 나가 있는 지인 지방에 거주하는 지인 등 주변 사람들과 종종 화상을 통해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리더는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늘 고민한다 만약 직원의 실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생긴다면 직원을 질책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은 상사를 대하기가 어렵고 불편하며 업무 능률 또한 오르지 않게 된다 이때 직원에게는 일에 대한 열정과 회사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게 상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하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경험들이 필요하다 요즘 팀장은 이렇게 일합니다의 저자인 백종화 리더십 코치는 팀원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함께 차를 마시거나 점심 식사를 권한다 이때 팀원이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게 하는 것이 좋으며 절대 일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같은 물리적 행위를 하지만 그때 느끼는 감정이 서로 다르다면 그것은 좋은 경험이 되지 못한다 팀장은 팀원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격려해줬다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지만 팀원은 밥 먹다 체할 것 같은 불편함이 들었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사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각자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좋다 전화 한 통이면 일상에서 언제든지 서로 감정을 나누며 소통을 잘할 수 있다 문자나 메신저가 편리하긴 하지만 글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다양한 감정이 목소리에 담기기 때문에 조금 더 인간적인 소통을 나눌 수 있다 미국 예일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목소리의 성별에 따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로 구성된 참가자들에게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를 모두 듣게 한 후 대내 활동을 측정했다 그 결과 남성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언어 중추가 있고 논리적인 생각을 주로 하는 자네에서만 대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자네뿐만 아니라 감성, 중추가 있는 운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영태 원장은 이러한 결과는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감정적인 요소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목소리가 감정을 자극해 호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한다 인간은 태어나기부터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느낄 수 있으며 감정을 공유한다 나아가 목소리를 통해 그 사람의 심리적, 정신적, 감정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화, 연락까지 소홀히 한다면 관계가 서먹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 특별한 용건 없이 간단히 안부만 물어도 괜찮다 오히려 용건이 있어서 전화한 것은 목적성이 분명하니 상대에게도 큰 감흥이 없다 용건이 없는데 생각나서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하면 감동일 수밖에 없다 일상에서 소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만 기억하자 실제로 만나서 서로 좋은 경험을 함께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전화로 목소리를 들으며 대화를 하는 것이다 최근에 내가 만난 사람은 누구이고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생각해보자 실제로 자주 만나서 좋은 추억을 쌓은 사람 통화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눈 사람과 관계가 더 좋고 그 사람에 대한 친근함과 신뢰감이 있을 것이다 대체로 내양적인 성격의 사람 대면 만남이나 소통의 횟수가 적은 사람 말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말수가 적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소통을 어려워하는 편이다 그래서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아직 어렵고 불편하다면 문자나 이메일, 메신저, SNS 등으로 비대면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보기를 바란다 소통을 잘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상대와 만날 기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만날 이유가 없어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만난다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종종 전화를 건다 나 오늘 약속 있어서 강남에 왔는데 우리 그때 이 근처에서 같이 밥 먹었잖아 생각나서 전화했어 어제 내 꿈에 내가 나왔더라 보고 싶어서 그랬나 봐 잘 지내지? 별일 없어? 이렇게 말이다 성격이 활달하고 대인관계가 좋은 제2대표님도 내가 운영하는 교육원이 있는 서울 방배 이수를 지나갈 때면 대표님 어떻게 지내세요? 이수역 근처에 볼일이 있어 왔다가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시간 있으시면 자 한잔해요 라며 한 번씩 반가운 전화를 주신다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전화까지 주시니 나를 신경 써준다는 생각에 고마운 마음이 절로 든다 만날 이유가 없어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것 만나지 못해도 흔쾌히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 별거 아닌 일 같지만 실제로는 어렵고 귀찮은 일이다 만남과 연락을 차일필 미루다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 결국 소통을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솝우아는 어른을 위한 지혜와 처세의 보고집이다 어른을 위한 이솝우아 지은이는 이소 해설은 로버트 템플 올리비아 템플 옴기니는 최인자 신현철 발행은 문학세계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교훈과 처세의 보고 이솝우아는 원래 어른을 위한 우아집이었습니다 1927년 프랑스 파리에서 출간되었던 샹브리의 358편 이솝우아 판본 이후 영어판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읽기에 부적합한 150편의 이야기가 삭제된 채 전 세계의 수많은 독자들에게 아동용으로 그동안 읽혀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간된 이솝우아는 다소 외설스럽기도 한 유머와 신하들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와 교훈으로 가득한데요 358편 우아를 원본 그대로 복원한 이솝우아 전집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냉혹함을 소재로 한 우아에서부터 동성의 문제를 다룬 우아까지 그리고 난세를 살아가는 정글의 법칙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련이 가득한 오늘날 우리는 사자와 여우와 당나귀가 함께 사는 정글 속에 내던져진 듯합니다 때로는 사자를 통해 강자의 오만을 때로는 여우의 강개를 때로는 당나귀의 어리석을 정도의 순진함을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솝의 동물로부터 반명교사를 통해 인생의 바다를 지혜롭게 건너가는 항해수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과 황소와 개와 사람 제우스 신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람에게 짧은 수명만을 주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를 유용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집을 짓고 겨울이 찾아오면 집 안에서 생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추위가 찾아왔다 비까지 쏟아붓는 황량한 날씨여서 말은 더 이상 밖에서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말은 사람의 집으로 달려가서 집 안에 함께 들어가 있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사람은 한 가지 조건만 들어준다면 집 안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대답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말이 자신의 수명 중에서 상당 부분을 사람에게 떼어준다는 것이었다 다급한 말은 기꺼이 수명의 일부분을 사람에게 떼어주었다 그 얼마 뒤 이번에는 다시 황소가 나타났다 황소도 더 이상은 혹독한 날씨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람은 말에게 한 것과 똑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즉 황소가 자신의 수명에서 일부를 떼어주지 않으면 집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황소도 사람에게 수명을 떼어주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추위 때문에 초죽음이 된 개가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의 남아있는 수명 중에서 일부분을 떼어주고 겨우 따뜻한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사람은 제우스 신이 원래 배당해준 수명기간 동안에는 순수하고 선량하게 살고 말에게 얻은 수명기간이 되면 뽐내며 당당하게 살고 황소의 수명기간이 되면 규일에 순응하며 살고 게 수명에 도달하면 항상 짜증만 내고 투덜거리며 살게 되었다 우리는 이 우아를 분명히 노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독수리와 새똥구리 한 번은 독수리가 토끼를 쫓고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토끼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마침 새똥구리 한 마리 외에는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토끼는 새똥구리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새똥구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토끼를 안심시키고는 독수리가 다가오자 토끼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독수리는 몸집도 작고 보잘것 없는 새똥구리의 간청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의 눈앞에서 토끼를 잡아먹어 버렸다 그때부터 새똥구리는 원안에 사로잡힌 나머지 독수리가 둥지를 짓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집요하게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독수리가 알을 낳으면 새똥구리는 기어이 둥지 속으로 들어가 알을 바깥으로 밀어내어 깨트렸다 제우스를 숭배하던 독수리는 제우스를 찾아가 마음 놓고 새끼를 기를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아달라고 애원했다 제우스는 독수리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알을 낳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새똥구리가 아니었다 새똥구리는 새똥을 굴려 동그랗게 만든 다음 하늘로 날아올라 제우스의 무릎 위에다 새똥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제우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 새똥을 털어냈고 그 바람에 독수리의 알은 땅바닥으로 떨어져 깨지고 말았다 그 다음부터 독수리들은 새똥구리가 나타나는 계절에는 둥지를 틀지 않는다고 한다 이 우아는 그 누구도 없인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읽혀준다 모욕을 당하고도 언젠가 복수를 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한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집족제비와 아프로디테 잘생긴 젊은 청년에게 사랑을 느낀 집족제비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에게 자신을 아름다운 처녀로 만들어 달라고 빌었다 사랑의 여신은 그 갸륵한 정성에 연민을 느껴서 집족제비를 우아한 젊은 처녀로 변신시켜 주었다 그 처녀를 본 청년은 그녀와 사랑에 빠져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두 사람이 신혼방에서 쉬고 있을 때 아프로디테는 집족제비가 비록 몸은 변신했지만 성질도 변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방 한가운데에 쥐를 한 마리 풀어놓았다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깜빡 잊어버린 집족제비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쥐를 잡아먹기 위해 쫓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여신은 집족제비를 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외양을 바꾼다고 해서 악한 사람의 본질조차 바뀌는 것은 아니다 어린 도둑과 어머니 한 어린이가 학교에서 훔친 친구의 석판을 집으로 가져와 어머니에게 드렸다 어머니는 아들을 혼내주기는 커녕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다 그러자 아이는 이번에는 망토를 훔쳐와서 드렸는데 어머니는 전보다 칭찬을 더 많이 해주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아이는 더 귀한 것을 훔쳐서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둑질을 하다가 그만 들키고 말았다 손을 등 뒤로 묶인 채 그는 재판관 앞으로 끌려왔다 그의 어머니도 그를 따라와서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그는 재판관에게 어머니기에 대고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어머니가 몸을 구부려 그의 입에 귀를 갖다 대자 그는 어머니의 기뽀를 이뤄 물어 뜯었다 어머니는 자식의 불경스러운 행동을 꾸짖었다 이미 저지른 죄로도 성이 안 차서 자기 어머니를 해치다니 아들이 대꾸했다 내가 처음으로 석판을 훔쳐왔을 때 어머니가 나를 마구 때려주었더라면 이렇게 법정에 서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잘못을 처음 저질렀을 때 꾸짖지 않으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사랑에 빠진 사자와 농부 농부의 딸과 사랑에 빠진 사자가 농부의 딸에게 청혼을 했다 농부는 그의 딸을 사나운 맹수에게 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반대하자니 사자가 너무 두려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떠올랐다 농부는 자꾸 졸라대는 사자를 자신의 사익감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달랜 후에 결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꼭 들어줘야만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딸이 사자의 이빨과 발톱을 두려워하므로 이를 모두 뽑아버리라는 조건이었다 사자는 농부의 딸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이런 무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자마자 농부는 사자를 업신여겼다 그리하여 사자가 나타났을 때 마구 두들겨 패면서 내쫓았다 남을 너무 쉽게 믿는 사람은 일단 자신이 가진 고유한 장점을 잃게 되면 자신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사자와 여우와 숫사슴 사자가 병이 들어 동굴에서 쉬고 있었다 사자는 이따금 공사를 함께 의논하는 친구인 여우를 불러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다 내가 회복되어 다시 사나운 기세를 되찾기 바란다면 어서 숲으로 가서 달콤한 말로 숫사슴 한 마리를 꿰어 이리로 데리고 와주게 그놈의 내장을 덥서 물어뜯고 심장을 먹고 싶어 죽을 지경일세 이에 밖으로 나간 여우는 숲에서 뛰어놀고 있는 숫사슴을 발견했다 여우는 애교를 떨며 숫사슴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사자가 내가 가깝다는 건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자왕께서는 병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랍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지 몹시 걱정하고 있답니다 맷돼지는 멍청하고 곰은 너무 어리숙하고 표봄은 성급하며 호랑이는 너무 허세가 심하죠 오직 숫사슴 당신만이 사자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기에 적당한 것 같아요 당신은 키도 크고 오래 살 수 있고 게다가 그 뿔로 뱀도 죽일 수 있잖아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자왕께서는 당신을 자신의 후계자로 결정하셨답니다 이제 제가 이런 좋은 소식을 가져왔으니 저에게는 무슨 보답이 있을까요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몹시 바쁘거든요 사자왕께서 당장 저를 찾으실지도 모르니까요 폐하께서는 제 조언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신답니다 부디 이 늙은 여우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싶으시다면 어서 저와 함께 사자왕에게로 가서 그분 곁에서 임종을 기다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여우의 이 말에 사슴의 가슴은 허영심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다 그리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일말에 의심도 없이 사자의 동굴까지 갔다 사슴이 동굴로 들어서는 순간 사자가 달려들었다 그러나 겨우 앞발로 수사슴의 귀를 조금 찢어넣었을 뿐이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슴은 죽을 힘을 다해 숲속으로 도망쳐버렸다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어버린 여우는 낙심하여 땅을 쳤고 사자는 사자대로 억울해서 크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먹이를 놓친 비통함 뿐만 아니라 배고픔이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사자는 다시 한번 여우에게 수사슴을 데려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사정했다 그러자 여우가 대답했다 참으로 고되고 힘든 일을 저에게 요구하는군요 하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들어드리죠 그리고 나서 여우는 마치 사냥개처럼 사슴의 냄새를 따라서 숲으로 향했다 달리는 동안에 머릿속으로는 묘안을 짰다 여우는 걸음을 멈추고 양치기들에게 사슴이 피를 흘리며 지나가는 것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양치기들이 숲속에 있는 사슴의 은신처를 가르쳐주었다 여우는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쉬고 있는 수사슴에게로 다가가 뻔뻔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수사슴은 분노로 치를 떨며 여우에게 악담을 퍼부었다 이 천하의 못된 악담 같은 이라고 한 번만 더 사자의 속을 넣어 가자고 하기만 해봐라 또다시 나에게 접근하면 그땐 내놈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게다 어서 가서 내놈을 모르는 다른 동물이나 꼬셔봐라 또 다른 놈을 골라서 왕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말로 잔뜩 들뜨게 해보라고 여우가 대답했다 그렇게 심장이 약하고 겁이 많으셨습니까 당신의 좋은 친구들인 우리에게 주는 보답이 고자 이런 불신이란 말입니까 사자는 임종을 앞둔 자들이 다들 그렇듯이 단지 당신에게다 대고서 왕으로서의 의무에 대해서 조언과 가르침을 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병든 사자의 앞발에 조금 긁히는 것도 견디지를 못하는군요 지금 사자왕은 당신보다 훨씬 더 진노해서 늑대를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우가 계속해서 말했다 아 딱하고 가엾은 나의 주인님 두려워 말고 저와 함께 갑시다 양처럼 순해지세요 나무에 달린 모든 나뭇잎과 모든 보물 두고 맹세컨대 사슴님은 절대 사자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소망은 오직 당신을 도와드리는 것뿐입니다 여우는 불쌍한 사슴을 속여서 다시 사자의 동굴로 데리고 갔다 사자는 사슴이 동굴로 들어서자마자 달려들어 잡아먹어 버렸다 사자는 수사슴의 뼈와 골수와 내장을 몽땅 먹어치웠다 여우는 옆에서 사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사슴의 심장이 땅바닥에 떨어지자 여우는 이를 냉큼 잡아채서 자신의 모든 노력에 대한 보답인 양 먹어버렸다 하지만 사자는 흩어진 살점들 사이를 아무리 헤집어 보아도 심장을 찾을 수 없자 여우에게 심장이 어디 갔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여우는 안전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태연히 대답했다 사실 그 수사슴에게는 심장이 없었답니다 그러니 힘들게 찾느라 애쓰지 마세요 사자의 동굴에 두 번이나 들어오는 짐승에게 무슨 심장이 있겠습니까 명예욕은 이성을 흐리게 하고 당장 코앞에 닥친 위험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염소지기와 야생염소 염소지기가 풀밭으로 염소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 자기 염소들 사이에 야생염소 몇 마리가 섞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저녁이 되자 염소지기는 그 염소들을 모두 우리 속에 몰아 넣었다 그 다음 날에는 마침 거센 폭풍이 몰아닥쳐 여느 때처럼 염소들을 풀밭으로 데려갈 수가 없게 되자 염소지기는 염소들을 그냥 우리 속에 가두어 두었다 그리고 그는 원래 데리고 있던 염소들에게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적은 양의 먹이를 주고 새로운 야생 염소들에게는 충분한 양의 먹이를 주었다 그 염소들도 귀를 잘 들여서 키워볼 생각이었던 것이다 폭풍우가 지나가자 염소지기는 다시 염소들을 풀밭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산자락에 도착하자마자 야생 염소들은 재빨리 도망쳐 버렸다 염소지기는 그 뒤를 쫓아가면서 그렇게 정성껏 보살펴주었는데 은혜도 모르고 이럴 수 있느냐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염소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가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걸요 신참에 불과한 우리를 원래 있던 염소들보다 더 극진이 돼 주었으니 나중에 다른 염소들이 오게 될 경우 우리를 또 그렇게 내팽개칠 게 너무 뻔하잖아요 지나친 호의를 보이며 접근하는 새 친구를 오랜 친구보다 더 좋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오랜 친구가 되었을 때 또 다른 친구를 사귈 것이고 결국 새 친구만을 좋아할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왕을 보내달라고 탄원한 개구리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무정부 상태를 걱정한 개구리들이 제우스 신에게 사자를 보내서 자신들에게 왕을 보내달라고 탄원했다 제우스 신은 개구리들이 대단히 단순한 동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늪에다 한 개의 나무 토막을 던져주었다 개구리들은 갑작스러운 요란한 소리에 깜짝 놀라서 모두들 연못 속 깊이 숨어버렸다 그러나 그 나무 토막이 움직이지 않자 개구리들은 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개구리들은 차츰 그 새로운 임금님을 얕잡아 보게 되었고 태연이 나무 토막 위에 올라앉아 낮잠을 즐기게 되었다 개구리들은 그러한 보잘것 없는 나무 토막을 왕으로 갖게 된 것을 심히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금 제우스 신에게 사자를 보내서 자신들의 왕을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첫 번째 왕은 지나치게 무기력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제우스는 시끄러운 개구리들에게 화를 내게 되었고 그래서 물뱀을 내려보내 개구리들을 모두 단숨에 꿀꺽 삼켜버리게 했다 이 우아는 우리들에게 활동적이지만 사악한 자보다는 악의가 없는 비활동적이고 무가치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아내와 술주정뱅이 남편 술주정뱅이 남편을 둔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남편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그녀는 한 가지 묘안을 짜냈다 그녀는 남편이 고주망태가 되어 송장처럼 되었을 때 남편을 어깨에 둘러매고 공동묘지로 가서 그곳에 내버려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잠에서 깨어났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에 맞춰서 그녀는 묘지로 돌아가서 납골땅의 문을 똑똑 두드렸다 문을 두드리는 게 도대체 누구요? 술주정뱅이가 소리쳤다 저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 음식을 날라왔답니다 하고 그의 아내는 흐느껴 우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에겐 먹을 것을 가져올 필요 없어 이봐 술을 더 가져와 당신은 술 얘기를 하지 않고 공연히 음식 얘기를 해서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군 그래 그 말을 듣자 아내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다 아이고 어쩌면 내 신세가 이렇게 비참할꼬 내 계획도 당신에게는 전혀 효력이 없었군요 여보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당신은 더욱더 구제불능이 되어가고 있어요 당신의 약점은 이제 천성이 되어 버렸군요 이 우아는 나쁜 생활습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이란 좋든 싫든 간에 몸에 뵌 습관은 고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샘가의 수사슴과 사자 목이 잔뜩 마른 수사슴이 물을 마시러 샘으로 찾아왔다 물을 실컷 마시고 난 뒤에 사슴은 샘물에 비춰진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사슴은 자신의 훌륭한 뿔을 넋을 잃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크고 장엄한 모습은 자신이 보아도 멋이 있었다 하지만 사슴은 가늘고 나약하게만 보이는 다리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사슴은 돌연 사자가 덤벼들면서 뒤쫓아오기 시작했을 때까지 깊은 백일몽 속에 잠겨 있었다 사슴은 재빨리 도망치기 시작하여 사자와 상당한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슴의 장점은 그의 다리이고 반면에 사자의 무게는 강한 심장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지를 달리고 있는 한 사슴은 십사리 사자를 앞지를 수 있지만 숲속으로 들어서자 사정은 달라졌다 사슴의 크고 위험 있는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빨리 뛸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슴은 결국 사자에게 잡히는 몸이 되고 말았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슴은 이렇게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아 나는 어째서 이렇게도 불행하단 말인가 내가 지금까지 불만스럽게 생각해온 다리는 내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해온 뿔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줄이야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우리들이 평소에 나를 도와줄까 하고 의심하던 친구들이 종종 도와주고 믿고 의지하던 친구가 오히려 배반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늙은 사자가 동굴 속에 알아 놓았다 모든 동물들이 그들의 왕의 병문 안을 다녀갔으나 여우는 오지 않았다 늙대는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 사자 앞에서 여우를 비난했다 여우는 당신과 당신이 정해놓은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군요 여태까지 병문 안을 오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늙대가 말을 하고 있는데 여우가 도착해서 이 말을 엿득해 대었다 사자가 화를 벌컥 내자 여우는 이렇게 변명했다 여기 모인 그 누구도 나만큼 폐하를 위해서 애쓰진 않았을 겁니다 나는 폐하의 병세에 대해서 물어볼 만한 의사를 찾아 먼 곳까지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사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급히 물어보았다 그러자 여우가 산채로 늙대의 가죽을 벗겨서 늙대의 체온이 남아 있을 때 따뜻하게 몸에 두르고 있으면 병이 낫는다고 대답했다 사자는 즉각 산채로 늙대의 가죽을 벗기도록 명령을 내렸다 여우가 끌려가는 늙대를 돌아보고 비아냥 섞인 웃음을 보내며 말했다 폐하께 나에 대해서 모함하지 말고 칭찬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욕을 한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울가미를 씌우는 셈이다 들쥐와 집지 들쥐가 집지를 친구로 삼았다 들쥐는 집지를 자신의 시골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다 하지만 식사거리라고는 보리와 옥수수가 전부인 것을 본 집쥐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개미처럼 살고 있군 난 집에 멋진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네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세 그들은 함께 집지의 집으로 갔다 집지는 들쥐에게 몇 가지 콩들과 밀가루 치즈, 벌꿀, 과일 등 온갖 마시는 음식들을 보여주었다 들쥐는 이런 멋진 음식들을 먹고 사는 집지를 부러워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한탄했다 하지만 이들이 식사를 막 하려는 순간에 한 남자가 갑자기 문을 열었다 놀란 지들은 갈라진 틈으로 숨어버렸다 얼마 후에 이들은 다시 무화과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기어나왔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사람이 방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놀란 지들은 다시 구멍으로 숨어버렸다 그러고 나자 들쥐는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잘 있게 친구 자네는 맛있는 것을 잔뜩 먹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엄청난 공포와 위험 속에 살고 있군 하지만 난 가난하긴 해도 다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앞으로도 마음 편하게 보리나 옥수수에 만족하며 살아가려네 이 우아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치스럽게 살기보다는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소박하게 살아라 원숭이와 돌고래 옛날부터 긴 항해를 떠날 때는 여행에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작은 몰타산 테리어 한 마리와 원숭이 몇 마리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원숭이 한 마리와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그들이 아테네 근처에 소우니온을 출발하였을 때 거센 폭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게 되자 원숭이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물속에 빠졌다 돌고래 한 마리가 원숭이가 사람인 줄 알고 원숭이를 등에 태우고 해안까지 헤엄쳐 갔다 피라우스 항구에 가까이 가자 돌고래가 원숭이에게 아테네 사람이냐고 물었다 원숭이는 그렇다고 대답하고는 부모님은 아테네의 저명인사라고 하였다 돌고래는 피라우스를 아느냐고 원숭이에게 물었다 피라우스가 사람이라고 생각한 원숭이는 그를 알고 있으며 사실은 자신의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거짓말에 화가 난 돌고래는 물속으로 잠수해버렸고 원숭이는 물에 빠져 죽었다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게 된다 양치기와 바다 바닷가에서 양을 치던 한 양치기는 잔잔한 바다를 보고 배를 타고 다니며 무역을 하는 꿈을 꾸곤 하였다 드디어 양치기는 양을 팔아서 대추야자를 사서 싣고 항해를 떠났다 그러나 거센 폭풍이 일어서 배가 바다에 잠길 위험에 처했다 그래서 그는 배에 있던 짐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고 천신만고 끝에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으나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 얼마 후 한 남자가 와서 다시 잔잔한 바다를 보고 감탄을 하자 양치기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양바나 바다는 지금 더 많은 대추야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요 그래서 이제는 잔잔한 거란 말이요 인간은 불행에서 교훈을 얻는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제보다 확실하게 더 나은 내가 되는 법 성숙한 어른이 갖추어야 할 좋은 심리습관입니다 지은이는 뉴슈안, 옴기니는 원영경, 발행은 다연출판사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세상까지 바꾸는 마법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학인데요 이 심리학이라는 마법을 잘 활용하면 최소한의 힘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누시아는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석박사 과장을 밟은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내 안의 감정을 다스리는 33가지 심리습관을 통해 어제보다 확실하게 더 나은 내가 되는 법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꿈에 대한 계획과 막연한 기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에 옮기고 습관을 바꿔야겠다고 다짐할 때마다 그 일이 너무 거창하게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온전한 시간을 만들지도 못하고 당장 여력이 없으니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삶은 무미건조해지고 그 속에서 변화하지 못한 채 자기 합리함만 늘어놓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자는 이런 답답한 패턴에서 벗어나는데 유용한 도구가 바로 심리학이라고 말하며 좋은 심리습관은 일상 속의 작은 성공을 통해 차곡차곡 쌓아올린 자신감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섯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텝 1. 행동에 숨겨진 심리적 동기 이해하기 스텝 2. 변화의 의도 설정하기 스텝 3. 행동 교정하기 스텝 4. 효과 점검하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스텝 5. 성공할 때까지 시도하기 이 책은 우리 모두가 일상 속의 작은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나아가 내가 원하면 뭐든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갖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하루를 살게 해줄 심리학을 하나씩 일상에 적용하면 조금씩 그 말이 행동이 되어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야 내 안의 분노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대학 시절 연기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시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은 공연계에서 잔뼈 굵은 베테랑 연기자였다 즉흥 연기며 상황극 수업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녀가 가르쳐준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의 연기법이었다 그 중 하나는 내면에서 외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연기법으로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메소드 연기가 그것이다 예컨대 실제로 가족을 떠나보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눈물로 가족을 떠나보내는 씬을 연기해야 할 때 자신의 과거에서 유사상실의 경험을 끄집어냈다면 즉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았던 과거의 감정을 소환해 관객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는 메소드 연기에 해당한다 바퀴벌레가 자신의 발등을 타고 올라오는 상상으로 악당의 습격에 깜짝 놀라는 연기를 했다면 이 또한 메소드 연기다 다른 하나는 이와 정반대로 외면에서 내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연기법이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대로 물건을 집어던진다든지 호공에 주먹을 날린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는 폭력적인 몸짓으로 진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원래는 전혀 화가 나지 않았지만 외적인 동작으로 마음에 불을 지펴 연기하는 것이다 내면에서 외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방법과 외면에서 내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방법은 서로 보완작용을 할 수 있다 한 번은 육지거리를 내뱉으며 검은 상자, 극장에서는 흔히 검은 상자를 책걸상 등의 대용품으로 사용함 를 집어던지는 역할을 맡은 적이 있었다 물건을 집어던지다 보니 점점 화가 난 나는 주변에 있던 검은 상자를 연달아 세 개나 망가뜨렸다 이에 선생님은 내가 확실히 분노를 표현하긴 했지만 자제력을 잃은 연기라고 평가했다 인정한다 나는 확실히 자제력을 잃었다 그날 나는 수업을 마치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았지만 내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그게 너무 몰입했던 걸까 무대에서 몰입했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 아니면 물건을 집어던지는 그 동작들이 원래 내 마음속에 억눌려있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한 걸까 훗날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당시의 내 상황을 이해했다 그리고 발사는 감정을 사귀는 방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재된 감정을 더 강렬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일반적 상식에서 죽음은 벗어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처음엔 그저 외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 감정적 동작도 결국 그의 상응하는 내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이 연기 수업 특히 외면에서 내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연습을 통해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행동과 감정의 상호관계는 일찍이 심리학 분야에서도 주목한 바이다 이는 백여 년 전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라 일컬어지는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가 남김 말에서도 알 수 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했던 행동이 감정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뜻으로 행동과 감정, 감정과 행동이 상호적 관계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후 행동 심리학이 유행하면서 꽤 오랫동안 서양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내면에서 외면으로 확장된 일방적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주류를 이뤘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 발산으로 감정을 치유할 수 있다는 개념이 파생되었다 즉 분노가 침일 때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깨부수는 등 자신의 감정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면 감정을 덜어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방법이 항상 효과적인 게 아니었을 뿐더러 오히려 사람을 더 감정적으로 만들기 일수였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의 우리는 알고 있다 감정을 제어하려면 자신의 감정과 평화롭게 공존해야지 마냥 감정을 억눌러서도 또 마냥 발산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녹색 거인 헐크는 매우 좋은 품복이다 과학자 브루스 배너는 분노라는 감정을 느낄 때마다 헐크로 변신하는 슈퍼 영웅이지만 과거 배너에서 분노는 그저 억눌러야 하는 감정이었다 헐크로 변신하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헐크라는 존재는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폭주 기간차여 시한폭탄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그는 한껏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위축된 모습은 그를 더 괴롭히기 좋은 사람으로 만들 뿐이었다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언젠가 폭발에 괜한 사람을 잡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다행히 훗날 배너는 자신의 분노를 다루는 법을 배운다 둘이 공존할 방법을 찾은 거겠지 다른 영웅이 배너에게 어떻게 냉정을 유지하느냐고 물었을 때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배너 대신 한 말인데 의식이 있는 배너라면 헐크를 억누르지 않고 길들였을 것이라는 소리다 어벤져스에서 외교 생명체에 대항하던 마지막 시가전을 기억하는가 지금은 화를 내도 좋아 라는 캡틴 아메리카의 말에 배너는 난 항상 화가 나 있거든 이라고 말하며 헐크로 변신한다 이는 배너가 분노를 지배하고 있을 뿐 그 안에는 항상 헐크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분노를 부채질하기만 하면 언제든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마블 유니버스에 등장하는 빌런 슈퍼학당들을 상대하려면 분노의 헐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자제력을 잃고 분노를 일상화한다면 액구준 물건만 망가지고 인간관계가 틀어질 뿐이다 그렇다면 치밀어 오르는 화를 효과적으로 가라앉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떠한 일에 분노를 느끼면 그 감정을 쉬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 일들을 곱씹느라 잠과 입맛까지 달아나는가 혹은 스스로 느끼기에도 분노가 넘쳐 좀처럼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무례한 말과 폭력적인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며 무고한 사람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리는 일이 잦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분노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화가 나면 대뇌변형계에서 뇌간으로 신호가 전달돼 교감신경을 자극한다 그 결과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현류가 증가하며 근육이 긴장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온몸이 달아날 준비 혹은 싸울 준비 태세로 돌입하게 된다 즉 정말로 싸우거나 달아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이러한 생리적 압박을 털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럴 때 나름의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복식호흡이다 숨을 깊게 들이신 다음 이를 천천히 내뱉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횡경막 아래 분포한 미주신경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것이 부교감신경에 영향을 주어 흥분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심장박동을 원래대로 되돌려놓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단번에 이러한 느낌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 요가 선생님이 가르쳐준 간단한 팁을 공유하자면 일단 누워라 사람은 누워서 호흡할 때 기본적으로 복식호흡을 하니까 말이다 화가 잔뜩 났는데 누울 공간이 없다면 긴장과 이완의 기술을 활용해봐도 좋다 온 힘을 다해 주먹을 꽉 쥐어 그 감각을 느낀 다음 손에 힘을 풀어 이완의 감각을 느껴보는 것이다 여기에 핵심은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이러한 동작을 반복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얼굴처럼 신체의 다른 부위를 이용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해도 좋다 예를 들면 이를 악물고 얼굴을 잔뜩 구겼다가 하프마드 입을 크게 벌리며 표정을 푸는 식으로 긴장과 이완의 느낌을 오롯이 느끼면 된다 스스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인적 없는 해변, 잔잔하게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곳처럼 마음이 편해지는 곳에 있다는 상상을 해봐도 무방하다 무엇이 보이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또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상상해보는 것이다 밀가루처럼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거니는 느낌은 어떠한가 바다를 싫어한다면 그럼 아침 이슬이 내려앉은 산이나 숲에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냉정을 되찾을 때까지 그 기분을 온몸으로 느껴라 마음의 안정을 찾아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땐 다시 생각해볼 차례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지?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이었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럼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외면에서 내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연기법이 가짜를 진짜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늘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 불난데 기름을 끼얹지 않으려면 불만을 표현하되 과한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하지는 말아야 한다 분노는 결국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할 뿐이다 반대로 이러한 점을 이용해 기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다 내겐 마냥 명랑해 보이는 친구가 하나 있다 친해지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실 그녀는 보이는 것만큼 그리 태평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생각보다 섬세하고 생각이 많은 편인데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탓인지 사람을 잘 믿지 않았다 그런 그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거울을 보며 웃는 것이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마주보며 열심히 웃다 보면 어느새 안면 근육들이 자연스레 움직이게 되어 있다며 그런 다음에는 온종일 그 미소를 잃지 말자고 자기 자신을 다독인다고 말했다 그녀의 근육이 마음속 감정을 움직여 즐겁다는 정보가 신체를 통해 다시 대내로 돌아가면서 점차 기분이 좋아지게 된 것이다 사실 내가 모두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사실은 하나다 분노가 부정적인 감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정의를 수호할 수도 부당한 대우에 반발해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지킬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절제력을 잃지만 않는다면 분노는 매우 중요한 감정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단의 선배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긴터그라스의 말로 이 장을 가름하고자 한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워져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분노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테지만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남에 대한 분노가 아닌 일종의 자각이요 정의감이다 우리가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듯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고질적인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라며 진짜 부끄러운 일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실수했을 때 더 이상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도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만큼 행동하지 못한다 이는 당장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알 수 있다 아무리 심한 욕을 들어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말이다 내 친구 중 하나는 최근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했건만 그곳의 새 보스에게 잔소리를 듣고 있다고 한다 다름 아닌 지각 때문이다 시간 준수를 강조하는 보스의 눈에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친구가 곱게 보일 리 없었고 그렇게 친구 녀석은 속된 말로 찍혔다 그런데 그의 지각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실은 이전 직장에서도 팀장의 안목적인 지시에 이직하게 된 것인데 여러 이유 중에도 지각 문제가 절대적이었다 우죽하면 팀장이 이직하는 그에게 그 나쁜 버릇은 꼭 고치라고 충고까지 했겠는가 이후 친구는 한동안 자신의 잘못을 리우치며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고질병은 역시나 고질병인 건지 그는 여전히 지각한다 그래서 강사는 변해도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모양이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한 사람의 성격적 결함 때문일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은 습관을 들인다 이 중에는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도 있고 심지어 인입에어 개성의 일부가 되는 습관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습관을 고치기 어렵다 하더라도 난 원래 이래 난 평생 이 버릇 못 고칠 거야 라는 말은 핑계가 될 수도 없고 또 핑계로 삼아서도 안 된다 우리에겐 우리만의 독특한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고쳐나갈 여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내가 제안하는 방법은 실수 또는 실패를 통해 배우되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보는 방법을 달리해보는 것이다 2016년 소비자심리학 저널에 왜 우리는 항상 똑같은 실수를 처지르는가 에 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다 당시 학자들은 여러 실험을 통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돌이켜보는 것은 오히려 당시의 이미지를 강화해 똑같은 실수를 처지르는 결과를 낳을 뿐 진정한 반성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는 보통 반성을 할 때 아이쿠 난 어쩜 이렇게 멍청하담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잊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다음에는 절대 이러지 않겠노라 스스로 경각심을 높인다 하지만 생각을 확장해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예행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익숙한 시나리오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자제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김없이 그 익숙한 시나리오대로 행동하고 만다 머릿속에 실수한 경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조심성을 기를 수 없다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해 자제력을 떨어뜨리고 제 멋대로 굴고 싶은 마음을 키울 뿐이다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라면 잘 알 것이다 담배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사실을 말이다 물론 담배를 끊을 때도 마찬가지다 담배 없이 지낼 고통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어야 직성이 풀린다 이는 많은 사람이 충동구매 후 집에 돌아와 자신이 구매한 물건을 보며 후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다음번 외출 때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번엔 꼭 절제해야지 또 쇼핑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 하지만 이렇게 저조한 기분으로 일정을 시작해 하루를 꼬박 참다가 결국은 커다랗게 내걸린 세일이라는 현수막에 무너져 내리고 만다 오늘은 내게 제대로 된 상을 주는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말이다 생각해보라 마음이 급할수록 지각하게 되고 기분이 안 좋을 때일수록 충동구매 복음, 폭식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항상 어떤 충동에 휩싸였을 때 실수나 잘못을 저저리지 않던가 사실 초조하고 피곤할 때는 이런 근시한적인 행동이 미래의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생각하기가 어렵다 안 좋은 행동임을 알면서도 물물 가리지 않는 이유는 그 행동을 하는 당장은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패에서 진짜 교훈을 얻으려면 어떻게 생각을 확장해야 할까 심리학자들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실수를 저지르는 과정을 되짚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각을 예로 들면 승진과 같이 자신이 업무적으로 기대한 바를 생각해 시간을 준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또한 지각의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출근길이 너무 멀어서라면 시간을 단축할 방법을 생각해보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라면 숙면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을 하다 항상 지각하는 것이라면 첫날 밤 미리 옷을 골라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것이다 항상 충동구매를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나는 왜 항상 충동구매를 하는 걸까 어쩜 이렇게 계획성이 없을 수 있지 라는 생각 대신 내 돈을 어떻게 규모있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예컨대 집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해외여행을 떠난다든지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수업을 등록한다든지 다음 달이나 내년에 계획했던 일이 없는지 생각해보는 것이다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다면 앞으로 그 일에 얼만큼의 자금이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할지를 생각할 차례다 수중에 현금과 신용카드를 되도록 집에 두고 다니거나 아예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물건을 사기 전에는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하며 자신을 격려해보자 이렇게 하면 건설적으로 자신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 이런 영어 속담이 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아인슈타인의 말이라고 알려진 이 속담은 사실 출첨 이상으로 밝혀졌는데 누가 말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에 담긴 뜻이다 줄곧 똑같은 생각으로 자신을 다그쳐도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없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듯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고질적인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법이다 실수는 멈추고 미래를 계획하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나를 즐겁게 만드는 일에 촉각을 곤두세워라 모든 사람의 삶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는 않으며 내가 진정으로 타인의 중심이 될 수도 없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할 때는 엇박자가 날 때도 있는 법이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는가 좀 전까지만 해도 왁자질 걸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이 내가 지나가자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소곤소곤 귓속 말하기 시작하고 이따금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고 이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지 내 옷에 뭐가 묻었나 나를 깜짝 놀라게 할 뭔가를 준비하는 중인가 라고 생각했는가 아니면 뭐야 날 따돌리는 거야 내 흉을 보나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했는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그냥 모른 척 자리를 피하겠는가 아니면 끓어오르는 분노에 당장이라도 상대에게 달려가 야 너희가 대놓고 나 따돌리는 거 신경 쓰이거든 이라고 따져 말하겠는가 만약 부정적인 감정이 이후의 생활과 어떤 일에 대한 결정과 인간관계를 대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또 가능성은 없을까 실은 우리가 너무 예민한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소리다 어쩌면 그들은 나를 쳐다본 게 아닐 수도 또 내 이야기를 한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러한 심리적 이상 상태를 일컬어 과민반응이라고 한다 대인관계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는 사람은 사람과 사건, 사물에 대해 특히 예민하다 그들은 세심하고 눈치 빠른 사람으로 비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예민한 나머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신호를 우판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쉽게 알레르기 질환에 걸리며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다 어떤 이들은 소위 거부 민감성을 지녀 타인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에 유난히 신경을 쓰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 역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을 확대해석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인관계에 대한 과민반응은 우울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인과관계는 역으로 볼 수도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40%에 육박하는 우울증 환자들이 비전연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이러한 우울증은 대인관계에서 장기간 배척을 당한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예컨대 학원폭력과 따돌림을 당한 학창시절의 경험이 이후 대인관계 장애를 초래해 관계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으로 변모시킨다 대인관계에 민감한 사람은 사람을 사귀고 함께 어울리는 것에 항상 초조함과 불안함을 나타낸다 자신이 무슨 말 실수를 해 타인에게 비난을 받거나 거부를 당할까봐 질에 겁을 먹고 사람들과의 교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아예 회피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무언가를 공유하고 공헌해야 하는 자리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그들은 진솔한 감정을 나누려 하기보다는 우물쭈물 말을 얼버무리거나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상대의 SNS를 확인하며 언젠가 상대가 자신을 차단하거나 친구에서 삭제할까봐 두려워한다 대인관계에 민감한 사람은 보통 수줍음이 많다 좋게 말하면 내성적인 편인데 그들의 내성적인 성격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알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사람들이 진짜 자신의 모습을 알고 나면 자신을 비난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감과는 별개의 문제다 꼭 자신감이 없어서라기보다 상대에게 비난받을 위험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일 뿐이니까 말이다 대인관계에 민감한 사람이 성격적으로 냉담하고 내성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은 인격에 관한 일부 연구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인관계에 민감한 사람은 관계에 관한 정보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과 좋지 않은 과거가 있었던 사람에 관한 정보에 특히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예컨대 어떤 친구가 나를 배신한 적이 있다면 이후 대인관계에서 배신과 관련한 징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매일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던 친구가 언젠가부터 자신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도 잘 누르지 않는다며 연연하는 식으로 말이다 요컨대 지나친 예민함이 친구의 배신 같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끊임없이 경종을 울리고 이에 사람들은 사소한 일들에 일일이 마음을 썩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생각만으로도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인관계에 민감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한 심리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까 심리학자 엘리노 그린버그는 여덟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 나는 이를 예민한 사람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관계적 사실이라고 부른다 대인관계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다음의 내용이 귀에 거슬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진심에서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상기시켜라 그러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때 부끄러움과 긴장감이 한결 덜해질 것이다 둘째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타인의 생각을 지나치게 신경쓰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에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이리일비하며 사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이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보라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일일이 신경을 쓸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 셋째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는 신경을 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당신을 향한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그는 당신을 봐서가 아니라 햇빛의 눈이 부셔서 잠깐 눈을 찌푸렸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그가 원래 직선적인 사람이라 누구에게나 그렇게 행동할지도 모를 일이다 상황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일지 모르니 쓸데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칠 필요는 없다 넷째 말실수로 지적을 받았더라도 이를 확대해석하지 말라 솔직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비판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때로는 별 생각 없이 또 때로는 당신을 위해서 그러기도 한다 상대가 보여준 행동의 배후에는 선의가 깔려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섯째 어쩌면 당신의 추측대로 상대가 정말 고의로 당신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사람의 삶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내가 진정으로 타인의 중심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할 때는 엇박자가 날 수도 있는 법이다 여섯째 대개 사람들은 당신이 아닌 어떤 일을 겨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인신공격을 하지 않고 그저 일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니 이를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다 일곱째 초조함과 불안함 때문에 타인과의 공유를 꺼리고 이 때문에 좋은 인연을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여덟째 앞에 일곱 가지를 모두 실천에 옮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타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왜 나를 그렇게 대하는지 내게 고칠 부분은 없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의 주의를 기울여 고치도록 노력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수시로 떠올리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 또한 인간관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보자 그렇게 자신의 주의를 돌릴 수 있는 일 자신이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것이다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일들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시기하고 곤혹스러워 할 시간이 없어질 것이다 대인관계에 대한 예민함이 가져다주는 걱정들을 극복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삶에 조금 더 친절해지는 것부터 시작하자 안녕하세요 책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른의 품위를 지키는 스물일곱 가지 방법 어른이라는 진지한 농담 지은이는 알렉산더 폰 쉰부르크 옴기니는 이상이 발행은 추수밭 청림출판입니다 오늘날 선비라고 하면 한가로운 책벌레나 완고한 원리주의자 정도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선비는 삶의 자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문화권의 중거로 자리하며 자신이 적을 둔 사회를 짊어지고자 했던 어른과 그 바탕이 되는 정신체계는 이름만 각각 다를 뿐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존재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서구에서는 기사도나 신사로 이슬람권에서는 푸트라는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일까 어른을 상징하는 태도들은 동과 설을 가리지 않고 진작 세상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할 구태로 의미가 변화되었으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아실현의 동목 가운데 하나로 낯익은 것과의 단절과 전해져 내려온 것들의 파괴를 꼽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전통적인 어른의 모습을 조금씩 잃어갔고 대신 꼰대라는 멸칭이 이를 대체하게 되었으며 옛 지혜들은 라떼는 말이야 라는 쉰내 나는 잔소리로 치부되었습니다 익숙한 것을 무너뜨리는 데에서 혁신이 시작된다는 실리콘밸리들의 주장이 어느덧 지금을 상징하는 구호가 된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시절의 분위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를 최적화하기 위해 보다 개인에 집중하며 낡은 것들을 모두 청소해 나갔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하고 불행해지는 것일까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합니다 책에서는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고고하면서도 상냥한 어른의 모습을 복원하고자 기사도라는 전통적 개념을 복원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음 현명함, 유머, 열린 마음, 자족, 격식, 겸손, 충실, 정조, 동정심, 인내, 정의 등 27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 싶지만 살아온 날이 쌓일수록 무수히 타협하며 삶에서 비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생의 비겁함을 인정할 줄 아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지켜낼 수 있는 최선의 품격이란 이러한 스스로의 비겁함과 모자람에 절망하거나 회피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 있는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전통으로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세 자체일 것입니다 그것이 저자가 진담인 듯 농담처럼 권유하는 어른의 품격이자 여유일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용기는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는 것이다 현명함 독자들께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한다 현명함은 지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에바리스트 갈루아는 19세기 파리에서 활동한 수학자다 어느 날 그는 어떤 의사의 딸내미 때문에 결투에 나서기로 했다 살아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예감한 갈루아는 결투 전날 밤 수학이론으로 가득한 60쪽이 넘는 글을 작성했다 1832년 5월 30일 아침 도로 옆 배수로에서 발견된 그는 하루 뒤 숨을 거뒀다 급하게 휘갈긴 글이 그의 사위에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는 수학의 고전적 3대 난제 가운데 두 개에 속했던 각의 3등분 문제와 입방체의 배가 문제가 해결 불가능함을 입증할 기초가 들어 있었다 갈루아의 영특함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당시 전 유럽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가장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현명하지 못했다 전하는 내용에 따르면 당시 그 의사 딸은 갈루아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는 결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했다 19세기 유럽 상류계층에서 그런 바보들을 찾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는 열정적인 공화주의자로서 자주 충돌해왔던 정부 당국에 자신의 목숨을 건 결투가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결국 쓸데없이 삶을 허비한 것이다 그는 고작 2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만약 에바리스트 갈루아가 똑똑함을 넘어 현명했더라면 어쩌면 그는 19세기 최고의 수학자로 역사의 이름을 남겼을지도 모른다 나아가 아인슈타인보다도 위대한 과학자가 되어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었을지도 누가 알겠는가 현명함은 여러 이득을 주기 때문에 칸트는 그것을 차마 덕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금연은 현명한 행동이지만 그렇다고 칭찬받을 만한 일일까? 여기서 칸트는 저 유명한 함정에 빠진다 즉, 이익을 가져다주거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라면 죄다 덕스러움과는 거리가 멀다고 가정한 것이다 도덕적인 것은 어딘가 씁쓸한 맛을 풍겨야 한다 칸트만이 아니라 그 전후에 등장한 수많은 사상가들이 빠졌던 이 오해는 끔찍한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덕론이 성공적이고 즐거운 삶을 위한 지침이 아니라 포기와 단념, 거절과 부자유가 넘치는 삶으로 초대하는 따분한 행동 목록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극복이 삶의 만족을 높이고 즐거움을 배가하고 반대로 쉬운 길만 찾아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역설은 간과되었다 토마스 아키나스에 관한 권위자인 요제프 피퍼에 따르면 도덕은 1차적으로 윤리적 성숙과 관련이 있다 현실에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완전한 능력으로서 현명함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려면 자유가 필요하다 올바른 일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자만이 명의롭게 행동한다 토미즘의 덕론에 따르면 현명함은 그리스어 프로네시스의 의미로 모든 덕 가운데 으뜸으로 꼽힌다 즉 다른 덕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토마스 아키나스도 다른 덕과 마찬가지로 현명함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현명함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도덕적 금지와 실질적 차원의 금지를 구분하지 못한다 제때 양치질을 하거나 전기레인지의 뜨거운 열판에 손대지 않는 것이 자유적인 규칙이 아니라 고통을 막는 행위 즉 현명한 이름을 나중에서야 배운다 또 우리는 훨씬 더 불쾌한 일을 피하려면 작은 불편을 받아들여야 함을 알게 되고 나이를 먹으면 내일의 좋은 일을 위해 오늘의 수고로움을 감수할 피로도 끼치게 된다 이 밖에도 절대 상처를 입지 않겠다는 것이 불가능한 요구임을 배우게 된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을 때처럼 지금 고통을 참음으로써 나중에 닥칠지도 모를 더 큰 고통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명함이 다른 모든 덕의 조건이라는 토미즘의 사상을 따른다면 토마스 아키나스에게 있어 그 조건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노력을 요하는 능력이다 바로 남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이다 라틴어로는 이를 도킬리타스라 부른다 요제프 피퍼는 이렇게 말한다 도킬리타스는 모범생의 빠른 이해력이나 맹목적인 열의가 아니다 그것은 경험할 여러 가지 일과 상황 앞에서 편협하게 자신이 가진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피퍼에 따르면 이런 능력은 막연한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인식에 도달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가르침을 거부하거나 아는 채 하는 태도는 따지고 보면 실제의 진실에 저항하는 방식이다 경청하는 능력은 사회적 또는 직업적 위상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런데 배움을 거부하는 것은 비단 사장실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현명함이 현실 인식, 즉 진정한 경험을 하려는 노력과 관련된다면 우둔함은 현실을 인식하려는 의지 없이 행동하는 것으로 아주 불성사나운 자세라 할 수 있다 즉 중요한 정보를 무시하고 좌우도 살피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우둔하다 이와 관련해 1차적인 정보원으로 소실미디어를 활용하는 이들이 떠오른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고 지성을 갖췄지만 지나치게 친절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끼리끼리 모인 SNS 친구들이 찾아낸 것만을 보면서 자기 세계관을 굳건하게 다져주는 정보와 의견만을 접하는 것을 전혀 문제로 느끼지 않는 이들을 나는 알고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일 뿐 아니라 덕을 지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처럼 결국에는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효과만 불러일으킨다 인터넷 사이트 뉴스란에서는 절대 찾아 읽지 않았을 기사를 종이 신문에서 발견하는 기쁨을 기억하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남아있을까 현명함은 기존의 관점에 의문을 품을 줄 아는 자세를 전제하기도 한다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충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토마스 아키나스에 따르면 현명함을 이루는 요소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른바 솔레르티아 복잡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다 그는 신학대전에서 솔레르타아가 대단히 아름다운 자질이라고 강조한다 물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오랜 숙고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신속하면서도 숙고한 듯이 보이는 행동이다 즉, 사료 깊은 빠른 실행이다 서양의 보편적 견해로는 현명함은 현실을 파악하고 이에 맞게 행동하려는 의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현명함은 정확한 GPS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오차 없이 작동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말하자면 현명함은 각 상황별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덕들의 경중을 가려내야 한다 현명함은 신중히 고려하는 능력이고 솔레르티아는 이를 신속히 실행하는 능력이다 어떤 때는 가감없이 솔직할 필요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동료 직원의 코에 커다란 부스러움이 났다고 반드시 말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반면 딸아이가 자기 옷이 잘 어울리는지 물어본다면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충분한지 아니면 벌써 무도회장으로 출발했는지에 따라 적절한 대답이 달라진다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는 가까운 친구가 잘못을 저지르면 몰래 말해주라고 권한다 그가 혼자 있을 때 언급하되 상냥한 어조로 말하라 물론 과한 친절이 부적절할 때도 있다 비행기 부기장이 기장의 실수를 지적할 때에는 되도록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하게 말해야지 예의를 갖춰 상관의 체면이 구겨지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없다 직접적이면서도 공손하게 의견을 전한 훌륭한 사례로 갈라테오를 들 수 있다 그는 16세기 중엽의 전설적 인물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완벽한 매너를 강력한 지도력과 친절을 예리함과 결합시킬 줄 아는 이었다 1558년 출간된 갈리테오에서 저자인 조반니 텔라 카사가 주인공을 구상할 때 참고한 실제 인물은 갈레아초 플로리문테로 알려졌다 베로나 주교의 개인 비서였던 그는 훗날 이탈리아 남부 세사 아우룬카의 주교가 되었다 노르베르트 엘리아스는 문명화 과정에서 갈라테오에 수록된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한다 리처드 백작이 베로나 주교를 방문했다 그는 친절한 기사이자 훌륭한 매너를 갖춘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었지만 그만 한 가지 결함이 주교의 눈에 띄었다 음식을 먹을 때 쩝쩝거리는 버릇이다 물론 주교와 개인 비서 갈라테오는 일절 예색을 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자 갈라테오는 백작을 밖으로 배웅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최대한 공손하게 아무도 눈치 못채게 백작에게 말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주교님께서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주교님께서는 평생 나래보다 훌륭한 매너를 갖춘 분을 만나보지 못하셨답니다 다만 아주 작은 흠 하나가 눈에 띄었다고 하셨는데 식사 중 소리를 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교님께서는 작별 선물로 그 점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진짜 용기는 한 번 더 생각하는 힘이다 말이 나온 김에 현명함에서 갈려나온 또 다른 개념으로 현명함의 이기적인 후손격인 영리함 클레버니스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영국에서 누군가를 가리켜 클레버한다고 말한다면 그것만큼 불쾌한 언사도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클레버하다는 것은 속저분 자에 갇혀 지내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원래는 앞서 말한 의미에서 현명함을 뜻했던 멋진 라틴어 푸르딘티아는 안타깝게도 프랑스어에서는 클레버니스에 가까운 쪽으로 변질되었다 프랑스어에 프리당스도 계산과 계략의 뜻을 함축하며 이기적인 뉘앙스를 풍긴다 그보다 좀 더 매력적인 단어는 지혜나 사료기품을 뜻하는 프랑스어 사제스다 이 말은 기사들의 세계를 배경으로 특별한 울림을 지니는데 특히 유럽 최초의 장대한 기사 서사시 롤랑의 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잠시 기억을 되살리자면 11세기에 처음 기록된 롤랑의 노래는 사라센인들에게 노정이 누설되면서 불의에 습격을 당하는 용맹한 기사 롤랑에 관한 이야기다 롤랑은 사료기품 동료 올리비에의 조언을 무시하고 상하제의 뿔라팔로 샤를마뉴 대제의 군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자만심에 넘쳐 몸소 군대를 거느리고 가망없는 전투에 나선다 아마도 그것은 명예심에서 비롯된 결단이었으리라 올리비에 이 교도들이 대병력을 거느리고 몰려오고 있어 우리 프랑크인의 숫자는 매우 적어 보이네 그러니 롤랑 나의 동지여 뿔라파를 불게나 샤를마뉴 대제께서 그 소리를 들으실 테고 그럼 군대가 되돌아올 것이네 롤랑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사랑스러운 프랑크 왕국에서 내 명예는 사라질 것이네 이런 신랑이가 한동안 계속되었다 이성과 명예 사이에 벌어진 유례없는 대논쟁이었다 올리비에 롤랑 동지여 뿔라파를 불게나 고객길을 넘고 있는 샤를메뉴께서 나팔 소리를 듣는 즉시 프랑스군이 되돌아올 것이네 롤랑 내가 이 교도들 때문에 뿔라파를 불었노라고 살아있는 이가 말하는 것을 하느님은 원치 않을 것이야 누구도 이런 이유로 우리 집안을 비난할 일은 없을 걸세 올리비에 그것이 왜 비난받을 일인지 모르겠네 스페인의 사라센 인들을 본 적이 있네 골짜기와 산, 언덕과 벌판이 온통 그들로 덮여 있었지 이 낯선 족속들의 군대는 엄청난 규모지만 우리 부대는 부잘 것 없다네 롤랑 그럴수록 전투에 대한 열의는 커지기만 하는군 나로 인해 프랑크 왕국의 위신을 잃는 것을 하느님도 그분의 가장 신성한 천사들도 원치 않을 것이네 시의 원문은 이렇게 말한다 롤랑은 용맹하고 올리비에는 지혜롭다 결국 영웅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롤랑의 군대는 전멸하다시피 한다 롤랑의 노래가 전하는 교훈은 명백하다 훌륭한 기사는 무모해서는 안 되고 사려깊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후의 부하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한다면 숭고한 명예 따위가 무슨 소용일까 게르만 신화 속에 지그프리트부터 타잔을 거쳐 오늘날 스파이더맨에 이르는 영웅담의 원연적 인물들처럼 시련에 맞서 고군분토하는 이들의 용기를 가리키는 중세 독일어로 푸르웨세가 있다 그런데 무용이나 기계와 같은 기사의 덕은 예로부터 특별한 명성을 누려왔지만 문명의 여러 단계를 거치며 점점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우리는 왜 원형적인 영웅담의 외톨이 기인이나 무모하고 저돌적인 주인공을 추앙할까 바로 그들이 문명화와 함께 충동이 억제된 현대사회에서 금기시하는 것들을 마음껏 저지르기 때문이다 어느덧 사려깊은 자세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가치가 되었다 이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겨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 문명화가 한 단계씩 진행될수록 사려깊음의 중요성도 커져만 갔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사제스는 무언가를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데 필요한 동목이 되었다 물론 사려깊음이 지나치면 그 사회는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행동에 나서는 게 당연하겠지만 언제나 필요한 만큼만 되도록이면 최소한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중형의 미덕이다 묻지 않으면 영원히 멍청이가 된다 아이들이 현명해지기를 바라며 새섬이 스트리트에서 독일 역사상 가장 현명한 총리였던 콘라트 아데나원은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매일매일 좀 더 현명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명한 사람이 고상한 척하며 도움을 마다하는 경우란 없다 반대로 우두남에는 십중팔구 조언을 마다하는 태도가 따르는데 이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낯선 생각과 마주할 생각이 없다면 애초부터 글렀다 최고의 오만함은 고개를 속이는 것이다 겸손 아무리 지나쳐도 괜찮은 몇 안 되는 미덕의 하나가 겸허다 지나치게 공정하거나 인자한 것도 지나치게 중형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겸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내가 어렸을 때 자주 듣던 말이 있다 어른이 말할 때 아이들은 끼어들면 안 돼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말의 뜻은 바로 너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아무도 내 생각에 관심이 없으니 입 다물고 있어 라는 것이었다 특히 귀족들 사이에 이런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다 그런 아이들은 초성화 속 조상들이 쏘아대는 엄한 감시의 눈초리를 받으며 자란다 어릴 적 내가 초상화의 시선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그 눈빛이 나를 뒤쫓아오는 것에 당황하곤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위대한 업적을 이룬 분들이 수두룩했고 그 눈높이에 맞추기란 거의 불가능함을 조상들의 초상화는 줄곧 상기시켜 주었다 게다가 고모, 삼촌 등 친척 어른들은 또 어떤가 이분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가 사는 꼴을 참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행히 우리 어머니는 달랐다 어머니는 항상 든든한 후원자였다 별일 아닌 것에도 어머니는 내게 관심을 가져주셨다 말했듯이 어머니는 헝가리 출신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 왜 유대인 중에는 천재가 많을까? 유대인 엄마들은 어릴 때부터 자식들에게 너 정말 천재구나 라고 말해주기 때문이다 헝가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어머니는 내게 어머니 집안의 가장 유명한 조상인 19세기 국민 영웅이자 사회개혁자인 이슈트반 세첸이에 관해 숱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물론 나를 주눅들게 하려는 뜻은 아니었다 그때마다 늘 격려하는 말투로 내가 어딘가 그분과 닮았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몇몇 깐깐한 친척들이 언짢아한 가운데 내가 버릇없는 아이라는 명성을 얻은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어머니는 늘 나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기분을 갖게 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지금 손에 펜을 쥐고 내 생각을 적는 시도는 감히 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만과 겸손 사이에서 중도를 찾기란 쉽지 않다 어른이 말할 때 아이들은 끼어들면 안 돼식의 사고방식에 주눅뜬이는 영영 제 목소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칭찬만 받고 자란 사람도 오만함에 기울고 언젠가는 실패의 쓴 잔을 맛불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자기 길을 찾아야 할까 어쩌면 중세시대 성년이 되는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인 에레크와 애니드에서 도움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 남자가 수모에 대응하는 방법 이 이야기의 저자는 12세기 인물인 크레티엥 드 트루하다 한편 하르트만 폰 아우에 역시 1180년경 같은 소재로 에레크를 쓴 바 있다 에레크는 아서왕 궁정의 차세대의 스타다 멋진 외모를 타고난 그는 이웃한 카르난트라는 작은 궁정의 왕위 계승자로 용감하고 귀양 있는 데다 훌륭한 매너까지 갖췄다 모두들 그에게 장차 가회인 같은 기사와 겨룰 만한 재능이 있음을 의심치 않았다 아서왕 전설에서 흔히 그렇듯이 성대한 파티와 함께 모든 일이 시작된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다들 흥겸에 취해 있었다 아서왕의 머릿속에 하얀 수사슴에 관한 바보 같은 생각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는 옛 풍습을 부활시켜 하얀 수사슴 사냥대회를 열기로 했다 그리고 수사슴을 쓰러뜨리는 자는 궁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인에게 입맞춤할 자격을 주기로 했다 에레크에게는 아서왕의 부인 기네비어 여왕을 사냥해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임무가 주어진다 말을 타고 길을 떠난 두 사람은 곧 낯선 기사와 마주친다 기사 옆에는 추한 난쟁이가 있었다 여왕이 여느 때처럼 스스럼 없이 기사의 이름을 묻자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얼굴 쪽으로 날아든 난쟁이의 채찍이었다 젊은이다운 자만심에 변변한 무기 없이 호위에 나섰던 에레크가 여왕을 제대로 지켜낼 턱이 없었다 결국 에레크 자신도 난쟁이의 채찍 세례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대목에서 이렇게 묻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난쟁이가 여왕에게 채찍질하도록 놔두는 방향무두한 무명의 기사가 아서왕의 왕국 한복판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궁정을 벗어난 순간 그 법도와 규칙이 무용지물이 되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점이야말로 아서왕 이야기의 기본 구성 원칙이다 하르트만 폰 아우에의 작품에 관한 권위자인 요한 붐케는 그것은 모험의 낯선 영역으로 경이로우면서 동시에 위협적인 세계다 이곳에서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황당무기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한다 이 일화에서 주목할 존재는 못된 난쟁이가 아니다 그런 존재는 아서왕 이야기 곳곳에서 흔하게 마주칠 수 있다 그보다는 이 사건이 에르크에게 큰 수치를 안겨줬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왕은 물론이고 제 몸도 지키지 못한 채 피 묻은 얼굴로 궁정으로 돌아온 일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수치였다 시작부터 영웅의 위치에서 곧장 바닥으로 추락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아서왕 이야기답게 머지않아 수모를 갚을 기회가 찾아온다 이마인 공작의 봉거지인 툴마인성에서 마상무술 시합이 열린 것이다 모든 기사들이 저마다 숭배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위해 싸울 수 있는데 그 승리의 선물로 주어지는 세매를 나중에 그 여성에게 건넨다 난쟁이가 수행한 기사는 마상 시합의 유력한 우승후보다 지난 세 차례의 싸움을 모두 이긴 그는 누구도 감히 도전할 엄두를 못 내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자신감에 넘친 에르크는 도중에 자기와 어울리는 여인을 만나 시합의 우승 선물을 줄 수 있으리라고 의심치 않았다 어느덧 툴마인으로 말을 달린 에르크는 한 허름한 집에서 잘 곳을 발견했다 집주인은 영락한 귀족이었다 이런 일은 흔했는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회적 지위에 붙임이 심했기 때문이다 나이는 들었지만 기품을 잃지 않은 그 주인은 아내와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도 짐작하듯 그 딸이 바로 애니드다 비록 해지고 낡은 옷을 입었지만 그녀는 빼어난 미모를 타고났다 에르크는 집주인에게 우승하면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마상 시합에 딸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청했다 하르트만 폰 아우에의 시 구절에도 드러나듯 에르크의 행동은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다 애니드의 기품, 매력, 심지어 노글적으로 묘사된 섹시함조차도 에르크에게는 별 상관이 없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마상 시합에 참가해 자신의 위신에 상처를 준 사악한 기사를 상대로 명예를 되찾는 데 쏠려 있었다 하르트만 폰 아우에도 여왕의 체면 손상은 에르크에게 대수롭지 않은 일임을 강조한다 그에게는 굴욕일 갚아 공개적으로 보상받는 일만이 중요했다 결국 에르크는 마상 시합에서 우승했는데 독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 잘 알고 있던 하르트만 폰 아우에는 그 못된 기사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하고 난쟁이가 채찍질을 당하는 모습을 빠뜨리지 않았다 이제는 에르크가 애니드를 책임져야 할 차례가 왔다 그녀가 마음에 들기는 했지만 에르크가 사랑에 빠진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하르트만 폰 아우에는 에르크가 아소왕 궁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츰 애니드에게 호감을 가지는 것으로 그리는데 본격적으로 반한 것은 귀환한 다음 궁정 사람들이 일제히 그녀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면서부터다 궁정에 도착한 애니드는 일단 목욕을 한 뒤 비로소 제대로 옷을 차려 입는다 그 사이 아소왕은 사냥에서 잡은 하얀 수사슴과 함께 궁정에 도착하고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입맞춤할 차격을 얻게 되었다 이전 같았으면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을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바로 애니드였다 원탁의 기사들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람을 의심하라 이제부터 이야기는 흥미진진해진다 에르크는 다시 청춘 스타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한다 그는 결혼 약속을 지키고자 했을 뿐 아니라 애니드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다 둘은 결혼식을 채 올리기도 전에 함께 잠자리에 든다 결혼식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마술사와 고개사가 초대되고 술판이 벌어지고 각종 공연들이 펼쳐진다 크레티안의 작품을 보면 두 사람이 버리는 섹스가 놀랄만치 노골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온갖 미사욕구를 동원해 남녀가 합의라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반면 독일 작가인 애니드는 갑자기 상대에게 흠뻑 반한 나머지 몇 주 몇 달을 침대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정사를 돌보는 일에는 도무지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궁정생활은 마비되었다 찬양도 축제도 사라졌고 에르크와 애니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에르크의 책상에는 뜯지 않은 우편물들이 쌓여갔고 모두들 분노했다 두 사람에게 달콤한 시간을 연장시켜주기 싫어서였을까 문제는 부부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하르트만 폰 아우에는 이를 묘사하며 독일어로 뒹굴다가 이를 망치다 라는 멋진 표현을 사용했다 그들은 섹스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특히 에르크는 자신의 임무도 망각한 채 빈둥거리며 섹스 외에는 어떤 관심도 두지 않았다 애니드는 점점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웠지만 단호하게 거부하지는 못했다 에르크와 달리 그녀는 자신들에 관한 헌담을 전해들었지만 궁정에서의 숙석거림에 대해 에르크에게 말할 엄두를 못했다 어느 밤 애니드는 혼잣말로 당신 참 안됐어요 라는 운명적인 한마디를 내뱉는다 아니면 당신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알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잠결에 아내의 말을 들은 에르크는 이렇게는 살 수 없음을 불현듯 깨닫는다 아내한테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다니 견디기 힘든 치욕이었다 에르크는 급히 애니드를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말 두 마리의 안장을 얹게 한 뒤 아무 말 없이 아내와 함께 말을 몰고 나갔다 이어지는 모험에서 마주친 여러 흥미로운 시험들을 굳이 하나하나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도적이며 거인들과 맞싸운 에르크는 한 번은 아내와 함께 어느 수수한 여인 속에 묵는다 애니드에게는 굴욕적이었겠지만 서로 다른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던 중 한 사내가 애니드에게 치근대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에르크는 개의치 않았다 한 가지 부연할 점은 에르크가 모험에 동반한 애니드에게 끔찍한 벌을 내렸다는 것이다 에르크는 그녀가 자신을 두고 한 말에 여전히 기분이 상해 있었다 애니드는 하인처럼 말을 돌봐야 했고 기이하게도 매사의 침묵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급박한 위험을 경고할 상황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면서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침묵의 명령을 어길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심한 꾸지즘과 함께 더 엄한 벌을 받았다 한 번은 기사 다섯 명이 몰래 에르크에게 접근해온 일이 있었다 애니드는 에르크가 뒤에서 기습을 당해 난도질 당할 때까지 구경만 했을까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위험에서 벗어나자 에르크는 애니드를 호되게 야단치며 숲속에서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에르크는 애니드가 자신의 생명을 여러 차례 구해주고 나서야 비로소 침묵을 강요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깨닫는다 서사시가 중반으로 접어들면 독자들은 조금씩 에르크의 심정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눈치챈다 애니드는 이야기 초반에 심한 모욕들을 겪지만 모험이 계속될수록 수모를 겪는 빈도도 줄어든다 주의 깊은 독자들은 모험 중에 맞붙는 상대들의 면면을 보며 에르크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그는 신분이 낮고 거친 도적들과 대적하지만 나중에는 그 대상이 거인으로 깊음 있는 백작 등으로 변해간다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점이 있다 의식의 변화가 생긴 뒤에도 그러면서 점차 승승장구하고 성격이 변하면서도 에르크는 여전히 옛 잘못을 되풀이하며 죄를 범하곤 했다는 사실이다 나는 괴물이 갑자기 선샤인 부위로 돌변하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과거의 나를 말하면서 이제는 깨끗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모든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무엇보다도 그런 변화는 어느 순간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닦는 일은 평생의 과정이다 아우구스티누스, 디트리히, 본회퍼 막시밀리안, 콜베 또는 테레산 수녀 같은 위대한 영웅과 성자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성격적 결함과 맞서 싸웠을 것이다 나의 정체성을 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이제 이야기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어느 날 에레크는 숲속에서 여인의 울음을 듣는다 남편이 거인에게 납치를 당한 것이다 핏자국을 쫓아간 에레크는 사슬에 묶인 벌거벗은 남자를 채찍질하는 거인을 발견한다 에레크는 거인에게 죽도록 얻어맞으면서도 결국 남자를 구출하는 데 성공한다 잠시 뒤 에레크는 쓰러지고 죽음을 선고받는다 절망한 에네드는 진우고 있던 칼 위에 몸을 던지려 하지만 어느 백작에 의해 저지당한다 그런데 에네드의 미무에 반한 백작은 에레크를 땅에 묻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그날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요구한다 에네드가 그와 잠자리에 들기를 거부하자 백작은 가녀린 그녀의 얼굴을 피가 나도록 때린다 백작의 시종들조차도 이 광경에 경약을 금치 못한다 에레크는 싸늘한 몸으로 백작의 성 안에 누워있고 에네드는 낯선 남자에게 붙잡혀 고초를 겪고 있었다 에레크에게는 일생일대 최악의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백작에게 폭행을 당한 아내가 비명을 지르자 꼼짝 않고 누워있던 에레크가 벌떡 일어났다 그는 비틀비틀 성 안에 연회장을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떼로 부순 뒤 에네드를 데리고 달아났다 그게 가능할까 싶겠지만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피 묻은 천을 두른 채 격분에 달려드는 모습에 모두가 깜짝 놀라 경황이 없었을 것이다 이윽고 두 사람은 풀밭에서 밤을 보냈다 그리고 모처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에레크는 애니드가 견뎌였던 온갖 벌과 고통에 대해 사죄했고 애니드도 그를 용서했다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연주가 배경으로 울려 퍼질 법한 감동적인 장면이다 어느덧 에레크의 성장 여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고 실시적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숙녀를 대하는 법도 터득했다 이제 남은 것은 브란디간 궁정에서 벌어지는 초현실적인 모험이다 그곳에서 잔인무도한 거인 보나그린을 굴복시킨 에레크는 거인이 납치한 80명의 미녀들을 풀어주고 마침내 애니드와 함께 아서왕의 궁정으로 돌아온다 궁정 사람들은 에레크의 귀환과 새로운 미녀들의 합류에 감격하고 또다시 성대한 축제가 펼쳐진다 이야기는 에레크의 작은 제우구 카르난트에서 마무리된다 그는 마침내 이곳에서 주어진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애니드의 부모까지 궁정으로 데려온다 그는 맡은 일에 소홀히 함이 없이 아내에게도 헌신한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해피엔드다 다시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된다 팝콘 봉지도 말끔히 비워졌고 눈물도 다 말랐다 하르트만의 서사시에서는 세 번의 화려한 팡파르가 울리며 이야기가 막을 내린다 즉, 한때 마보나 그린이 행패를 부렸던 그란디간에는 기쁨이 넘쳐오르고 아서왕의 궁정에서는 에레크의 귀환에 모두를 환호하고 카르난트에서는 에레크가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선행을 베풀며 교회와 수도원을 세운다 그리고 마침내 막이 내린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 외견상 에레크의 이야기는 수치스러운 행동 탓에 궁정사회에서 내쫓기인 두 젊은 남녀가 서서히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현실에 호소하는 또 다른 면이 숨어있다 오늘날에는 공동사회에서 배척당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졌다 적어도 이제는 뒹굴거리는 짓이 큰 불쾌감을 주지도 않는다 절사 누군가 금기를 깨더라도 분노의 포퓰리즘 탓에 에레크와 같은 재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서 사의성을 가지는 까닭은 오늘날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타 숭배 및 성공을 거둔 다음 거만해지는 풍경과 겹치기 때문이다 에레크는 시끌벅적한 궁정생활과 작별한 채 거친 바깥세상에서 성숙함을 찾기로 하지만 결국 자신의 과우 앞에는 관대하고 함께한 여인의 잘못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일찍 성공을 맛보면 겸허함이 부족해지기 마련이다 800년 전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았다 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기까지 에레크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기까지 그는 숱하게 추락하는 경험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또 다른 질문들이 떠오른다 내 정체성을 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주변 환경, 가족, 나를 둘러싼 문화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일찍부터 갈채 속의 인기를 누렸던 에레크는 자신이 멋진 사내임을 의심치 않았다 자신을 싫어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현실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주변 환경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하도록 했다 타율적, 즉 외부로부터 규정된 정체성의 고전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것이 항상 문제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 남들의 시선에 따라 자신을 슈퍼 영웅이라 믿는 자는 현실이라는 바닥에 발을 내딛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타율성의 문제다 인기에 취해 그런 자신의 이미지에 속아 넘어가고 스스로를 완전 무결한 인간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자율도 타율도 아닌 제3의 길 타율성의 반대는 자율성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많다 타율성의 회의를 느낀 우리는 반대로 자율성에 집착한 나머지 또 다른 극단을 택한다 여기서 들리는 말은 이렇다 너 자신이 되어라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결정하라 에레크처럼 영웅이나 선샤인보이로 규정되든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현실을 직시해 내 한계를 알아 또는 현실에 충실해 같은 충고에 의해 굴복당하든 남들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강요받는 것은 숨막히는 일이다 그렇다면 극단적인 자율성을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까? 이와 관련해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려본다 엄마와 딸이 덜컹대는 낡은 자동차를 타고서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지역을 지나 집으로 가고 있다 엄마는 간호사고 딸은 고등학생이다 두 사람은 존스타인 백의 분노의 포도 오디오북 마지막 구절을 듣고 있다 엄마와 딸은 눈물을 훔친다 이어 다음과 같은 대화가 시작된다 딸, 여기 있는 대학엔 가기 싫어 동부로 가고 싶어 엄마, 넌 거기 대학들에 입학할 실력도 못돼 딸, 엄마 엄마, 면역등도 못 탔잖아 딸, 내가 운전 연습할 시간도 안 줘서 그런 거잖아 엄마, 크리스틴 네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면 아니 노는 꼴을 보면 이 지역 전문대 입학하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해 딸, 날 크리스틴이라고 부르지 마 내 이름은 레이디 버드야 엄마, 무슨 그런 이름이 다 있니? 딸, 우리가 약속한 대로 제발 레이디 버드라고 불러줘 엄마, 그거 알아? 너처럼 노력하지 않으면 시립대밖에 못 가 시립대와 감방을 들락대다 보면 남의 도움 없이 자립할 힘은 생기겠지 스포일러 주의 그러자 딸은 안전벨트를 풀더니 차 문을 열고 달리는 차 밖으로 몸을 던진다 이 대화는 그레타 거익 감독의 데뷔작 레이디 버드의 오프닝 씬이다 여기서도 주제는 겸허와 오만이다 에르크의 경우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그렇다 레이디 버드는 타율성이란 측면에서 에르크와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인 한 소녀에 관한 영화다 세크라멘토에 사는 소녀는 호화 저택이 아닌 빈곤한 가정에 살고 있다 그녀는 등교할 때마다 부유한 주택가를 부러워하며 더 나은 삶, 신나고 지적 자극이 넘치는 삶을 꿈꾼다 소녀는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곳이 아니라 동부의 유수한 대학의 입학 허가를 받는 것이 꿈이다 엄마는 딸의 그런 계획을 말리려고 한다 그러면서 딸의 꿈에 기분이 상한다 자신의 귀에는 그것이 배음만덕한 소리로 들린다 세크라멘토가 너한테는 성에 차지 않는가 보구나 하지만 딸은 엄마가 강요하는 가난뱅이 상호 방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한 번은 둘이 함께 슈퍼마켓에 갔을 때 딸이 잡지 하나를 장바구니에 넣으려 하자 이런 대화가 벌어진다 엄마 제자리에 갔다나 그런 잡지는 도서관에 가서 읽으면 되잖아 딸 침대에서 읽고 싶어 엄마 그건 부자들이나 하는 짓이지 우리는 부자가 아니야 딸은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엄마의 태도를 혐오한다 또 가족들의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거부한다 딸은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 심지어 원래 이름으로 불리는 것조차 싫어해서 자신을 레이디버드라고 부른다 누가 이름을 모르면 손수지은 그 별칭을 고소한다 내가 지은 이름이에요 우리 주인공은 타율성 대신 자율성을 원한다 아직 영화를 못 본 독자를 위해 더는 내용을 누설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한마디만 더 하자면 결국 영화는 제 3의 길이 있는지를 질문한다 그것은 자율도 타율도 아닌 또 다른 길이다 에릭의 이야기와 레이디버드 모두 정체성을 찾고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젊은이들을 다루고 있다 한쪽에서는 스타라고 치켜세우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넘어간 주인공이 잘못된 길로 돌아서고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존중을 구걸하는 사고방식에 짓눌린 주인공이 잘못된 길로 빠진다 둘 다 험난한 여정을 거쳐 결국 타율과 자율 모두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배운다 에릭은 영웅적인 업적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고향 카르난트에서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곧 자신의 소명임을 깨닫는다 다시 말해 건실한 일을 통해 나라와 백성의 행복을 선사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레이디버드는 영화가 끝날 무렵 세크라멘토에서의 삶과 부모의 인생이 자기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다 마지막에 그는 부모님이 베풀어준 것들에 고마움을 느낀다 그럼에도 자신의 길을 가는 데 성공한다 동부로 가서 뉴욕의 위대한 대학에 입학한 그는 시시한 별칭을 버리고 스스로를 다시 크리스틴이라 부른다 특히 해피엔드로 끝나는 영화의 마지막이 마음에 들었는데 소녀가 가톨릭 학교에 다닐 때 혐오했던 것들과 화해하는 모습이 나온다 영화는 고마움과 겸허가 무엇인지를 아름답게 보여주며 끝난다 나는 12세기에 하르트만 폰 아우에와 그로부터 800년이 지난 뒤 그레타 거위기 똑같은 발견을 했다고 생각한다 바로 제3의 길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소명이다 제3의 길은 타율도 자율도 아닌 신율과 관련이 있다 신율에서 테우스는 그리스어로 신을, 노모스는 법을 뜻한다 신율에 따라 사고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정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남들이 이렇쿵 저렇쿵 말하게 놔두지도 않는다 그로써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과 열정을 주어진 조건과 조화시킬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제껏 성취한 모든 것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고 믿는 이들의 적지 않다 이런 부류가 성공하고 나면 오만방자해진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은 금수저가 아니어서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면서 비관론에 빠지거나 나름대로 이리저리 정체성을 짜맞춰보려는 시도를 한다 반면 제3의 길을 가는 사람, 자신의 소명을 찾고 자신이 신의 사랑을 받는 피조물임을 깨닫는 사람은 지나친 오만함과 겸허에 빠질 위험을 모두 피해간다 그럼 성공이 이르더라도 겸허한 자세와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된다 내가 능력을 가진 것이 나만의 공정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들피의 아플로 신전에 적혀있던 말은 듣기 달콤한 소리건 우울한 얘기건 남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타율적 사고방식이다 그렇다고 제멋대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 그것은 자율이라는 이름의 잘못된 길이다 자율과 타율 외에도 제3의 길이 있다 자신의 소지를 찾아 나설 때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한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른이 갖춰야 할 성장의 조건 10가지 원칙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지은이는 존 헤네시, 옴기니는 구세희, 바랭은 부키입니다 이 책의 저자 존 헤네시는 전 스탠퍼드대 총장, 구글 알파벳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며 디지털 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리더십론과 인간 성장론을 10가지 원칙으로 집약해 들려줍니다 그가 전하는 성장의 조건 10가지에는 학계, 업계, 비영리 세계, 그리고 정부를 아우르는 커리어 여정에서 배우고 기른 그의 지성과 지혜, 경험과 통찰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리더의 자질은 겸손, 진정성, 봉사, 공감이라는 리더십의 토대를 이루는 4가지 원칙과 이를 흔들림 없이 실천하게 해주는 용기라는 원칙 그리고 현실에서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인 협업, 혁신, 호기심, 스토리텔링, 유산이라는 5가지 원칙입니다 이 중에는 겸손, 스토리텔링, 유산처럼 뜻밖의 것도 있고 용기, 협업, 혁신처럼 누구나 수긍할 만한 것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모두 저자의 경험과 시각으로 재해석되어 신선한 깨달음을 선사하며 풍성하고 적절한 사례로 뒷받침되어 설득력을 더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 만연한 리더십 위기를 극복할 해안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삶의 근본 지침까지 제시하며 성공과 성장 사이 사람의 그릇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장의 조건 10가지 원칙 1. 고개를 숙일 때마다 성장한다 2. 언제나 진정으로 대한다 3.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이해한다 4.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안다 5. 조직을 위해 나설 때를 안다 6. 혼자 일하지 않는다 7. 변화를 이용할 줄 안다 8. 평생이 배움의 과정이다 9. 비전을 스토리에 담아 전달한다 10.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남긴다 10. 고개를 숙일 때마다 성장한다 11.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12. 가장 힘센 사람도 약해질 수 있고 13. 가장 현명한 사람도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마하트마 간디 15. 당신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16.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만 보고 자신감이야말로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17. 어쨌거나 자신이 세운 전략과 그 전략의 수행에서 자기 역할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이끌기란 거의 불가능할 테니 말이다 18. 자기 계획에 확신이 없거나 자기 능력을 믿지 못하는 리더를 따르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18. 그렇다면 이 자신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할까? 19. 나는 진정한 자신감, 즉 자신감으로 위장한 겉모습이나 거짓된 허세 또는 최악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품성에 대한 진정한 인식은 자존심이 아닌 겸손해서 나온다고 믿는다 19. 오만은 자신의 강점만 보면서 자신의 약점과 남들의 강점은 무시하게 만들어 결국 큰 실수를 저지르게 한다 20. 반면에 겸손은 우리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보완할 수 있게 도와준다 21.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다 22. 그렇다면 겸손은 어디에서 오는가? 23. 내 경험에 따르면 겸손은 크게 두 가지 시각에 의해 고취된다 24. 첫째, 우리가 이루는 성공의 상당 부분은 행운 덕분이라는 자각이다 25. 운수라는 표현 대신 행운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26. 운수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초자연적인 힘이란 의미를 은연중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26. 솔직히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행운이다 27. 만약 여러분이 식량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나라나 전쟁 중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보라 27. 나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님 모두 대학교를 나오셨다 28.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글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28.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의 기회를 주셨다 29. 아마 미국인 대부분은 지금보다 형편이 좋지 못했던 자기네 조상들과 크게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29. 나의 조상들 대부분은 1800년대 중반에 발생한 아일랜드 감자 기근을 피해 미국으로 이민했다 30. 고조부는 막노동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브루클린 일대를 돌아다니며 맨손 또는 조랑말 수레로 물건을 배달했다 30. 사실 친가와 외가를 통틀어 고조부모들은 먹고 살기 위해 모두 벽돌공, 무두장이, 목수, 농부 등 육체노동을 했다 30. 영어를 쓰는 나라 출신이었지만 나의 아일랜드 조상들 중 일부는 글을 읽고 쓸 줄 몰라 유언장의 이름 대신 X라고 서명했다 31. 두 세대 후 외할아버지는 대학을 나와 훗날 은행 부사장까지 지냈다 31. 이민 1세대와 2세대 조상들은 힘든 삶을 살았다 31. 실업에 시달렸고 자식을 최소 한 명씩 잃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31. 나는 자녀들과 손주들만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고자 고된 노동을 감내하고 헌신한 그분들에게 많은 수혜를 입은 사람이다 31. 내가 이런 시대, 이런 나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순전히 조상들의 굽은 허리 덕분에 누린 행운이었다 31. 그런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겸손해진다 32. 학계의 일원이라는 사실 역시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 33. 이 학자 공동체에는 아니, 때로는 한 건물 안에도 어떤 주제에 대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늘 존재한다 34. 이것이 바로 겸손을 불러오는 두 번째 시각이다 34. 한마디로 당신은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35. 당신이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일의 성공은 팀 전체에 달려 있다 36.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전문성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37. 따라서 자신이 모르는 것, 인정하고 팀원들이 알고 있는 것을 배우며 겸손한 자세로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다 37. 내 역할은 주 엔진이 아니라 연장 38.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모금활동이다 39. 수천 명의 교수와 교직원, 수만 명의 학생, 수십억 달러의 예산과 기부금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 그 엄청난 권력에 취하기 쉽다 39. 이럴 때 모금활동처럼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일은 일종의 해독제 역할을 한다 39. 성공적인 모금활동에 필요한 온갖 준비 과정을 모두 포함하면 40. 아마 내 시간 중 3분의 1에서 2분의 1쯤을 학교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40.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도 큰 변화였다 40. 결혼하고 처음 25년 동안 아내는 내가 강의를 마치고 6시쯤 집에 돌아오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 41. 나는 주 업무가 강의였기에 출장도 많지 않았다 41. 그런데 총장이 되자 갑자기 저녁마다 이런저런 행사에 참석하고 1년이면 12번 정도 주말마다 졸업생들을 만나러 출장을 다녀야 했다 42. 그리고 점심시간은 대부분 모금활동이라는 명목 아래 미팅이나 행사로 꽉 차 있었다 43. 다행히 나는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44. 동문자원봉사자들과 스탠퍼드 발전 전문가들이 힘든 일을 도맡아 매년 소외 기부금을 수천 건씩 유치했다 44. 두 조직 모두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 45. 생각해보면 우리 대학교 발전 사무실 사람들은 학교에 기뉴한 것이 생기면 기부자들을 찾아내어 짝지어 주는 실력이 대단히 탁월했다 45. 마치 중매쟁이 같았다 45. 나는 동창회를 졸업생과 학교 간의 장기적 관계를 돈독히 다져주는 조직이라고 생각했다 45. 나는 총장으로서 내 역할은 이런 활동의 주요 엔진이 아니라 하나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했다 46. 지역별 졸업생 모임 시작 전 연설을 하든 잠재적인 거액 기부자와 개인 미팅을 하든 동창회 잡지 편집부와 인터뷰를 하든 다른 이들이 힘들게 준비 작업을 한 뒤에야 내 역할이 시작되었다 46. 이러한 점 역시 내 겸손의 원천이고 그래서 나는 기부 약속을 받아낸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수시로 떠올린다 47. 많은 사람이 기부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나는 그저 서명을 받았을 뿐이다 47. 내가 실수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인상을 풍기기라도 하면 몇 개월에 걸친 그들의 고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48. 또한 나는 졸업생들과 기부자들이 나를 그러니까 존 헤네시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49. 언젠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맡게 될 스탠퍼드 대학교 총장을 만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49. 이런 모든 측면에서 나는 우리 대학교 최고 대표자로서 내 역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50. 기부자들이 나와 악수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것이 나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후원하기로 결정한 프로젝트가 학교의 관심과 자원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다 50. 그들은 자신들이 낸 기부금에 총장으로서 내 명예를 걸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50. 이는 간단한 요구가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 50. 정말로 거액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방안의 다른 직원 없이 일대일로 미팅이 이루어졌다 51. 유명하고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고 막대한 권력이 있는 기부자와 단둘이 마주 앉는 것이다 51.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거액을 내놓기로 약속하고 52.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 역시 해당 프로젝트에 똑같이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거침없이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말이다 52.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누구든 겸손해지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53. 가슴을 울리는 겸손의 힘 54. 짐 클라크는 하이테크 역사상 훌륭한 기업가 중 한 사람이지만 어린 시절은 몹시 불우했다 54. 가난한 짐 막대 먹은 새아버지 밑에서 자라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해군에 입대했는데 55. 이는 다른 어떤 미래도 꿈꿀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55. 하지만 짐은 자신이 타고난 엔지니어이자 타고난 기업가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55. 그가 처음으로 그런 재능을 선보인 것은 1982년 실리콘 그래픽스를 세웠을 때다 55. 이 회사는 당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이었다 55. 그 전에 짐과 나는 스탠포드에서 같은 연구실을 썼고 훗날 실리콘 그래픽스의 토대가 된 기술 일부를 함께 작업했다 55. 또한 나는 밉스를 세우기 전 2년 동안 실리콘 그래픽스의 컨설턴트로 일했다 55. 짐은 벤처 투자자들에게 실리콘 그래픽스의 지분을 너무 많이 넘겨줘야 했던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아 55. 다음번 회사를 세울 때는 혼자 힘으로 해냈다 55. 1994년 짐은 마크 앤드리슨과 함께 회사를 차려 널리 사용된 첫 상업용 웹브라우저인 네스케이프를 시장에 내놓았다 55. 마크 앤드리슨은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는 최초의 그래픽 웹브라우저인 모자이크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 55. 마크가 일리노이 대학교에 다니던 당시 학교에서 마크와 아무 관련 없는 기업에 이 기술의 판매 허가를 내주려고 하자 55. 짐이 달려들어 마크를 채용하고 네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라는 회사를 세웠다 55. 지금은 거의 잊혔지만 당시만 해도 네스케이프는 완벽한 타이밍과 통찰 가득한 짐의 전략적 움직임 덕분에 대단히 크게 성공했다 55. 짐은 인터넷 사용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측했고 이 기회를 10분 활용해 최초의 월드 와이드 웹 기업을 세웠다 55. 그는 네스케이프의 성공과 회사 지분을 넉넉히 소유한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다 55. 나는 늘 짐과 연락해온 터라 온 세상이 벼락부자라고 생각하는 그가 이 두 기업을 세우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55. 짐은 개인적으로도 여러 사건을 겪었다 55. 한 번은 실리콘 그래픽스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데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집에 전기요금 내는 것을 깜빡해 전기가 완전히 끊긴 적도 있었다 55. 그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난 지금껏 본 적이 없다 55. 그는 결코 요행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었다 55. 그 무렵 나는 짐의 다음 행보를 두고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 이리저리 궁리했다 55. 그가 이처럼 성공을 거둔 뒤 장차 무엇을 하면 좋을지 숙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55. 넷스케이프가 벌써 두 번째 작품이었으니 짐은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앞으로 할 일을 찾아볼 수 있었다 55. 그러던 중 1999년 스탠포드에서는 전임 총장 고하드 캐스퍼의 지휘 아래 바이오X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55.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에 초점을 맞춘 협업 프로젝트였다 55. 공대 학장으로서 나는 그 프로젝트를 열렬히 지지했다 55. 우리는 이 새로운 핵심 과제를 성공시키려면 연구나 설비에 상당한 후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55. 줄기세포 연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유망한 분야였는데 나는 이 분야의 연구가 짐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56. 어려운 문제 해결에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법을 알아내는 프로젝트에 힘을 보탠다 57. 짐처럼 훌륭한 엔지니어에게 이보다 더 멋진 도전이 어디 있겠는가 58. 실리콘 그래픽스가 성공한 뒤 나는 짐에게 스탠포드를 위해 무언가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지만 58. 그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59. 그렇다면 네스케이프가 성공을 거둔 지금은 어떨까 59. 나는 그가 세상에 남길 유산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59. 짐은 늘 고개를 푹 파묻고 자기 앞에 놓인 난관들에만 집중해온 탓에 미래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60. 그런데 마침 그때 나는 론 천호가 쓴 존 디 록펠로의 전기 부의 제국 록펠로를 다 읽은 참이었다 60. 천호가 쓴 것처럼 록펠로는 혼자 힘으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매우 경쟁이 강한 사업가였지만 과도한 업무로 인해 50대의 심장마비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 61. 이 일은 록펠로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61. 자신에게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게 된 록펠로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는 짓은 이제 그만두자 62. 자선사업가가 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자라고 결심했다 63. 곧 그는 시카고 대학교 록펠로 대학교 록펠로 재단을 세우고 다른 많은 자선사업 특히 의학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 64. 그 과정에서 그는 현대적 의미의 박예와 자선을 새로이 확립했다 64. 록펠로는 아이들에게 10센트짜리 동전을 나눠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인류발전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기부했다 65. 그는 악명높은 악덕 자본가 중 한 사람이었고 어쩌면 그 중에서도 가장 무자비하고 야멸찬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65. 인생 후반에는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택했다 66. 나는 짐에게 이 책을 한 권 보내주었다 67. 전설적인 일 중독자의 이야기가 100년 뒤 또 다른 일 중독자인 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67. 짐이 책을 다 읽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 뒤 연락을 취해 새로운 학재관 연구센터를 세울 계획과 그곳에서 이루어질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연구에 대해 설명했다 67. 짐은 하루 시간을 내어 캠퍼스를 방문해 연구진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67. 나는 이러한 학재관 융합과 생명과학의 교차연구가 지식인이자 과학자인 그를 흥분시키기를 바랐다 68.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69. 그는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바이오엑스의 고향인 클라크센터를 설립했다 69. 그런데 이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69. 짐이 투자 역석을 하고 얼마 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크게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69. 이 소식은 우리 연구 공동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짐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69. 그는 그러한 결정이 자신이 이제 막 투자한 연구 프로그램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69. 직접 성명을 발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마침내 뉴욕타임스 사설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 세계에 알렸다 69. 2년 전 나는 스탠퍼드 대학교에 생명공학 및 생명과학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1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70. 그런데 지금 의회와 대통령은 줄기세포와 클론 연구 지원금을 삭감하며 이 센터의 설립 의도를 좌절시키고 있다 70. 그래서 나는 약속한 금액 중 남은 6천만 달러의 기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70. 우리는 2003년 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센터 건물을 헌납했고 나는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70. 우리는 지미 지부를 유예하여 잃은 6천만 달러를 추가로 모금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 70. 다행히 또 다른 거물급 자선사업가 척피니가 변함없이 우리를 지지해 주었다 70. 그래서 우리는 꿋꿋하게 그 상황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고 몇 가지 연구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70. 2004년 줄기세포 전문가들이 해외로 대거 빠져나가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독립적으로 줄기세포 연구에 자금을 대기 위해 공채 발행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70. 그 덕분에 캘리포니아 주의 다른 과학자들 뿐 아니라 우리의 유능한 연구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70. 이제 클라크센터 설립 10주년인 2013년으로 건너뛰어보자 70. 그동안 짐은 매년 한두 번씩 학교를 찾아와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을 지켜보았다 70.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10년간의 연구와 업적을 기리는 세미나를 포함해 큰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70. 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우리가 그의 선물을 착실히 관리해 왔음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했다 70. 짐은 마지막 연사로 강단에 서기로 했다 70. 짐이 강단에 설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그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70. 그가 어떤 말을 꺼낼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70. 짐을 유예를 발표할 당시의 좌절을 다시 들쳐낼까? 71. 근시한적인 연방정부를 공격할까? 그런데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을 일이 벌어졌다 71. 강단에 선 짐이 입을 열었다 71. 이곳에서 해낸 일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71. 연구 결과는 훌륭합니다 71. 여러분 모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72.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73. 본래 약속했던 나머지 6천만 달러를 전하겠습니다 74. 참으로 놀라운 순간이자 가슴을 울리는 겸손의 본복이었다 75. 그는 기부를 철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스스로 말을 바꾸었다 75.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75. 그가 내 친구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75. 어려움 없이는 성장도 없다 76.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힘들고 부자연스럽다 76. 커리어 전반부 동안에는 강의든 강연을 할 때 대개는 도표와 글자, 공식이 잔뜩 들어있는 오버헤드 프로젝터 영상이나 슬라이드 같은 자료를 활용했다 76. 그러다가 총장이 되자 개별 기부자부터 2만 명이나 되는 졸업생들까지 다양한 규모의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할 일이 급격히 늘어났다 76. 단 하나의 오버헤드 프로젝터 영상이나 슬라이드도 없이 때로는 준비할 시간도 거의 없이 말이다 77. 이런 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77.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배우면서 나아가야 했다 77. 처음에는 두렵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78. 다행히 커리어 초반에 이 문제와 관련해 깊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다 78. 1986년 34살이었을 때다 2년 전 설립한 미스 컴퓨터 시스템스가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우리는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리라 기대하고는 그만큼 빠른 속도로 신입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장세는 오래 가지 못했다 사업은 여전히 확장되고 있었고 매출은 굳건하고 꾸준히 계약을 체결했지만 경비가 너무 빠르게 늘어났다 우리는 더 일찍 투자를 유치해야 했는데 최고 경영자가 바뀌면서 그러지 못했다 그 결과 현금이 바닥났고 당장 다음 달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해고밖에는 답이 없었다 전체 약 120명의 직원 중에서 40명을 내보내야 했다 경영진은 엔지니어들은 잡아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는 다른 직원들에게 더 심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결국 금요일 아침 우리는 해고 통지서를 나눠주었고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정오전에 모두 책상을 비웠다 정말이지 끔찍한 일이었다 우리가 경험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 순간들은 지난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방향을 바꿀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우리가 교훈을 얻었던 날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최고 경영자 밤밀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그날 오후 생존자들을 모아놓고 직원 전원이 미팅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는 내게 일어나서 격려의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공동 창립자로서 내가 나서야 함을 알고 있었다 나는 먼저 우리의 실수를 인정한 뒤 이어서 회사가 나아갈 밝은 미래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려고 했었다 결과적으로 그날 연설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실수를 인정하고 직원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자 노력한 그날의 연설이 나의 미래를 완벽히 준비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2년 뒤 나는 스탠퍼드대 총장으로서 임명된 자리에서 수백 명 앞에 나서서 새로운 직책과 학교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연설을 해야 했다 사실 그때가 아무런 시청각 자료에 도움 없이 처음으로 한 공식 연설이었다 기술적인 내용에 관한 연설이나 강의라면 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어서 엄청나게 떨렸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연설을 했을까? 총장으로 선출된 것 자체가 매우 과분한 일이라고 느끼고 있었기에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전임자가 스탠퍼드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야기한 뒤 스탠퍼드를 더 나은 학교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이 초기 경험들은 훗날 2011년 9.11 테로나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스탠퍼드의 대응을 비롯해 여러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모든 난관 하나하나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준 동시에 위기와 문제에 맞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었고 결국 나를 더 나은 리더로 그리하여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었다 어려움 없이는 성장도 없는 법이다 겸손은 야심부족이 아니다 겸손에 관한 스토리를 마무리하기 전에 덧붙여야 할 것이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겸손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운 좋게 타고나는 심성을 뜻하지 않는다 또한 진취성 부족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내가 말하는 것은 채득해의 숙달된 겸손 명확한 방향이 있는 겸손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용기나 결단력처럼 당신이 리더로서 개발하는 습관이다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이끈다는 것은 자신의 공적을 자기 입으로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알리게 놔두는 것 자신이 이해한 바가 옳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을 깨달았을 때 기꺼이 도움을 청하는 것 실수를 통해 무언가를 배울 기회를 잡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도전과제를 던지고 더욱 성장하게 만들어줄 순간들에 당당히 맞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겸손을 갖추는 것이 야심 부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에이브로엠 링컨은 평소 겸손했으나 야심도 컸다 나 역시 야심이 있지만 내 사례사욕을 위한 것은 아니다 나의 야심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 우리 학교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남들의 유익을 위해 야심을 품는 것이야말로 겸손한 동시에 야심 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기 얼마 전 나를 임명한 이사회의 일원이자 총장 재임 기간 동안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아이작 스타인과 옛날 이야기를 나눌 때였다 당시 아이작은 내 후임자를 찾는 일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이짠소 존 돌이켜보면 당신을 총장으로 임명한 뒤 우리가 알아낸 당신 자질은 그 일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었소 나는 그 말을 굉장한 칭찬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15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나 풋내기였는지를 떠올리며 민망해 하지 않기 위해 애써야 했다 아이작이 보기에 이 성장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리고 처음 나를 임명했을 때 기대하지 못한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가 이끄는 총장 채용 심사위원회는 내 후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이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일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얼마나 겸손한지를 평가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스스로에게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다수의 생각이 거의 항상 한 사람의 생각보다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겸손해 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데 매진할 수밖에 없다 겸손을 리더십의 핵심에 두면 어떤 의미에서 리더의 역할 자체가 바뀐다 나는 그 사실을 밉스에서 배웠다 시간이 매우 촉박하고 아주 작은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는 스타트업 환경에서는 자신을 직원들과 격리하지 않고 그들과 동등한 존재로서 팀에 속해야만 한다 이럴 때 리더가 해야 할 일은 팀원들에게 할 일을 정해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밉스에서 처음 생산할 칩의 최종 품질 검증 작업을 할 인원이 부족했을 때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들어 테스트 프로그램 돌리는 일을 도운 건 그 때문이었다 밉스의 초대 최고 경영자 베먼드 크레인도 비슷하게 일했다 그는 토요일 아침마다 직원 회의를 갖겠다고 발표했다 회사 내 모든 사람에게 주말에도 최소한 반나절 정도는 일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미팅을 소집함으로써 자신을 포함한 고위 관리자들 역시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지만 늘 도넛 한 상자를 가지고 나타나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 식당 식탁을 행주로 닦는 솔선수범도 보였는데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알리는 메시지였다 최첨단 기술 스타트업 회사라는 스트레스 가득한 세상에서 그런 그의 행동에 나는 크게 감명받았고 이는 이후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리더로서 나의 행동을 돌아보게 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도 겸손해야 할 점들이 많지만 사실 나는 본래부터 겸손한 사람은 아님을 먼저 인정해야겠다 그렇지만 겸손을 실천해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워 익히 알고 있다 겸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마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일 것이다 실수는 모든 사람, 모든 리더에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단을 내리는 편이 더 낫다 이 책에서 내가 그렇게 해야 했던 순간들의 예를 몇 가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이 반드시 즐겁지만은 않지만 겸손하다면 그 일은 훨씬 쉬워진다 언제나 진정으로 대한다 바른 곳에 똑바로 발을 디뎌어요 그런 다음 확신을 갖고 굳건히 서면 됩니다 에이브럼 링컨 자신, 타인, 공동체, 인류에 대해 고민하라 도덕성은 공적인 삶에서든 사적인 삶에서든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들 흔히 말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훨씬 힘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도덕적인 삶을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당연히 인류는 도덕성을 지킴으로써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조지 워싱턴, 에어브로엠 링컨, 시어도어 루스벨트 휠렛 패커드 HP의 공동 창립자인 데이비드 패커드 등 내가 영웅으로 생각하는 많은 이들이 도덕성, 신뢰, 명예의 화신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다 사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이 도덕성이라는 자질을 대체로 잘 갖추고 있었다 도덕성에 대해 특히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정해진 규칙을 지켜라라고 말할 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따르는 행동양식으로 아이들을 인도하는 셈이다 도덕성은 신앙에서부터 가조, 법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의 도움을 통해 얻을 수 있고 대부분 명확하다 그런데 이보다 매일 실천하기 훨씬 어려운 것이 있는데 바로 진정성이다 진정성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 공동체, 인류 전체에게까지 진정으로 대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로 인해 비판받거나 불화가 생길 때조차도 말이다 도덕성을 보이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로 진정성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미묘하고 다채원적인 특성인 진정성은 신뢰를 쌓는 일에서 필수다 보니 당연히 성공적인 리더십에도 필수적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링컨이 마차에서 내리는 어느 간호사를 도와주며 했던 말을 따르면 진정성을 실천할 수 있다 바른 곳에 똑바로 발을 디뎌어 그런 다음 확신을 갖고 굳건히 서면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서야 할지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결정한 다음에는 어떻게 확신의 용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목표를 똑바로 확인하고 최대로 성장하라 진정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진정성 없는 행위인지 이해해야 한다 1960년대 어린아이였던 나는 오늘날 주목받는 진정성 운동의 성구격인 히피 문화를 접해봤다 정해진 사회적 역할과 기대치로부터 벗어난 젊은 세대가 인간 본연의 충동에 충실하고 외적인 법칙과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에서 참된 존재가 되려는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 그 철학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반세기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나는 진정성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랐을 때 수반되는 이런저런 문제점 또한 목격했다 진정성과 관련해서 이와 똑같은 문제가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 무조건 이기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문화에서 불거진다 우리는 인간이지 동물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인간으로서 가능한 최대치에 도달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최근 들어 진정성 리더십이 갈수록 각광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명칭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만들어져 경영 관련 매체와 유명한 업계의 연사들을 통해 퍼져나갔는데 확산될수록 점점 더 의미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다 나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경영이론을 경계하는 편이다 어떤 것들은 퍼져나간 속도만큼 빠르게 사라진다 의미가 희석된 상태 그대로 보자면 진정성 리더십은 정직함, 겸손, 유머감각, 열린 마음, 공정함으로 이끌어라와 같은 유행하는 조언과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분명 이런 것들도 리더십의 긍정적인 특성이지만 여기에서 내가 말하는 진정성은 그 이상을 요구한다 널리 알려져 있는 소크라테스의 격언을 생각해보자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더 깊이 있는 진정성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우리는 먼저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자질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며 그런 다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대부분 잊고 사는 한 가지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전념하고 실천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이런 사례로 미국 역사에서 조지 워싱턴보다 나은 인물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자신만의 유산을 역사에 길이 남기겠다는 그의 야심은 자기 훈련과 자기 개발로 이어졌다 그는 명예와 용기, 미덕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행위규범을 부지런히 모방하고 실천했다 워싱턴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는 20대에도 여전히 충동적인 행동을 저지르곤 했다 하지만 미국 독립전쟁에서 미국군을 지휘하고 이어서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무렵에는 자신이 되고자 간절히 바랐던 바로 그런 인물이 되었으며 친구와 적 모두 그 사실을 인정했다 여기서 필요한 실천은 다음과 같다 자신이 추구하는 미덕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그것을 몸에 익히기 위해 매진한다 그리고 목표로 향하는 여정에서 겸손한 자세로 발전 정도를 파악한다 아마 목표 지점까지는 꽤 많이 남았을 것이다 사실 목표로 정한 곳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우리를 다시 출반선으로 되돌려 놓기도 한다 나의 여정에서 마주한 어려운 결정은 두 가지 질문과 관련이 있었다 첫째, 내 커리어에서 어떤 길을 따라야 하는가 둘째, 내가 이끄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일단 어디에 똑바로 발을 디뎌야 하는지 결정하고 나면 확신을 갖고 굳건히 서는 문제가 뒤따랐다 그것은 바로 내 선택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명확하게 표현해내는 것이었다 힘들다고 결단 내리기를 주저하지 마라 다수의 편에 설 때 책임질 일은 적고 보상은 확실할 때 진실을 말하기는 쉽다 이럴 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으면 기분도 좋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할 때 또는 반발을 사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위해를 입거나 사회적으로 배척당할 우려가 있을 때처럼 난감하거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고 싶어한다 개인적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불의에 맞설 수 있다고 또는 명의를 위해서는 거액도 과감히 양보할 수 있다고 아니면 자신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느니 차라리 사회의 비난을 받는 쪽을 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이 정도 수준까지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성의 기본 원칙들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 다수의 선을 위해 행동할 때조차도 어려운 진실을 공유하는 일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특히 그 진실이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는 더욱 그렇다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이 진정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든 피하려 하는 것이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 실리콘밸리를 비롯해 여러 다른 분야의 유명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들조차 진실을 말하기를 무척이나 힘들어한다 스티브 잡스는 아마 내가 맞는 사람 중에서 가차없을 정도로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동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사랑받는 것을 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긴다 다른 사람의 커리어에 피해를 주거나 인생을 망치고 야심찬 직원들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존재가 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원을 감축하는 일을 피한다면 의도치 않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직원들의 역량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리더들은 누군가를 해고할 때 뒤따르는 정서적 부담을 견디지 못해 컨설턴트 같은 청부업자를 고용해 자기 대신 힘든 일을 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학습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당장 마음이야 편할지 몰라도 결국 회사 내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리더가 힘든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일을 직접 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사업상 문제에 대해 솔직히 말하기 힘들어하는 경영진도 있다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최고 경영자도 있다 그들은 좋은 상사, 자기 책상에 올라오는 모든 새로운 제안서에 흔쾌히 서명하고 직원들을 독려하는 상사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런데 한 직원의 꿈을 무심코 승인했다가 그것이 회사 전체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유부단한 상사도 많다 무슨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의결을 수시로 바꾸는 사람 말이다 직원들은 이를 꿰뚫어보고 그 상사와 어떤 이야기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빠르게 습득한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결정을 하면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오랫동안 조직을 괴롭힐 것이다 언제든 진실의 길을 따르는 편이 더 낫다 조직의 전반적인 사명과 방향을 이해하라 그리고 힘든 결정을 내려라